옛날에 그 가방 채워넣어가지고 하는 백백 히어로의 그 싸우는 버전이에요. 해외에서 뭐 난리 났다 그러는데 일단은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마냥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래스가 두 가지가 있고 일단은 노멀 갈까? 비랭크 게임? 그 다음 랭크 게임을 가는 거 어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은 레인저라는 요거에 비랭크 게임 한번 해볼게요. 왜 이렇게 귀엽대? 자 상점에서 아이템들을 구입하려면 드래그에서 인벤토리로 여기로 옮기면 된대요. 일단은 하나하나 좀 익숙해지기 위해 바나나 이런 거 봅시다. 매 5초마다 사만큼 치유하고 1스테미너 회복한다. 다른 종류의 음식마다 더 빠르게 10% 트리거된다. 그러면은 별의 근처에 바나나에 다른 게 있으면은 10%의 효과를 더 받는다는 거네? 행운의 클로버는 스택당 5%의 명중률이 증가한다. 전투 시작 시 1클로버을 획득하고 다른 거 더 좀 보자. 요게 리로라는 거? 우리는 현재 금은 어디 있는 거지? 회원님들? 13금을 갖고 있다는 건가? 매 라운드 금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라운드 플러스 9. 남은 금은 다음 라운드로 2월됩니다. 어... 스테미너는 무기 관련된 스테미너 비용이 있고 초당 1스테미너 회복. 그러니까 무기를 사용하려면 1스테미너가 뭔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있나 보네? 스톨! 무기 데미지 1 증가! 그리고 별의 영향을 받은 별로 표시되는 슬롯은 적용될 때 별 상태가 됩니다. 이런 거 좋은데? 이런 거 일단 사. 오! 아 오른쪽 마우스 휠 또는 이걸로 회전할 수 있어. 결합장두? 아 이런 식으로? 오! 오케이. 바나나 받고 전투 시작당 2 획득! 아 이것도 좋은데? 못생긴 석탄! 60% 확률로 퓨러스 1 피해를 줍니다. 전투 시작 시 3 갑옷을 얻습니다. 예약은 뭐지? 예약은 혹시 걸어 잠그는 건가?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아. 지금 우리가 9 남았으니까 롤체 잠금같이.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별의 영향을 받는다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별로 표시된 슬롯은 효과가 적용될 때 별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별이 된다는 건가? 별의 영향을 받은? 일단은 룰을 한번 해보자. 여기서 딱히 클리는 건 없네. 무기 빗자루도 이거 뭐 4칸이고. 아! 장비에 별이 있어요? 저거는 무기템이라 별자리에 무기가 와야 된다고? 그러면 빗자루가 무기 같은 건가? 회원님들? 빗자루가 별 칸이 있다는 게... 일단 돌려봐. 일단 빗자루를 예를 들어 이렇게 해봐. 이런거구만 빗자루 사면은 완벽하게 이 사이에 무기를 좀 넣어야겠네 그러면 일단 리롤 금사나 맞다 근데 바나나 하나 더 사는거 나쁘지 않은거같에 다른 음식이 필요하긴 한데 세일이 되니까 뭔가 느낌이 있어 뭐 이렇게 하고 이건 무기가 아니야 바나나 금 3 남았다 공격 시 무기 좋게 1 이렇게 하자 야무지게 썼는데요 리롤 한번 하고 어? 리롤이 안되네 아예 땡겨야 되는구나 음식마다 플러스 1 데미지를 입힙니다 아 여기서 예약은 안되나? 후라이팬 좋은데? 돌 전투에서 한 번만 던질 수 있습니다 나무검 나무 버클러 아 무기 좋은거 맞네 이거 킵하려면 어떻게 해? 예약하려면 회원님들 어어 이렇게 오 돌았다 오클릭 좋아 일단 해보자 전투는 어떻게 하는거지? 이거 판매하는거고 시작 자본주의 힘으로 무치 때려 배속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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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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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미너 바나나 누적 피해 컷 좋아 근데 예를 들어 이거 지면은 그 어떻게 되나요? 지면은 그 금이 더 안들어오나요? 일단 이거 사 이것도 이소 하트만 깔게요 아 아 그래야지 주머니 모래 저금통 결합 잘못말고 파라 지금 얼마 남았지? 3골드? 다른 그 그걸 사야돼 다른 저기 음식을 왜 바나나밖에 없냐? 왜 바나나밖에 없는겨 이거 음식이 한 번 더 아 후라이팬 두개 내봐야 바나나밖에 없냐 어 추가 치유 이것도 음식인가? 음식은 음식이라 나오나? 요건 액세서리고 그러면 기다려봐 아 여기 창고에 이렇게 둘 수 있구나 야 다 나와봐 다 나와봐 야 이거 테트리스라는 재미가 있네 일단 나와보쌤 여기에 두고 그럼 이거를 이렇게 두면은 바나나를 아 이거는 이렇게 안받네요 그럼 여기에 음식 하나 딴거 둘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건 바나나 하나당 별 이렇게 되네 오케이 숫돌 짱박 아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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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여러분들 멍하니 보시는거 같으니까 정신차리라고 지금부터 걸게요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알았으니까 우승으로 갈게요 왜냐면 2분안에 결정날거 같애 우승기준은 그냥 10 10 승리하는거? 맞나? 동물 그거랑 똑같은거 같은데 지금 리롤 한번 하고 지금 리롤 한번 하고 음식! 음식! 포션! 어 좋아 이대로 갑시다 이대로 갑시다 지금 없지 렛츠고! 덤벼 엄마 이거 자동으로 3으로 하기 못하나? 굿! 우승은 요거야 끝까지 10승 자동으로 3으로 하는거 없나? 아 기본 전투 여깄다 여기있다 이리로 갈게요 소리 좀 키워야될게 자 자 봅시다 아 소리 크네 또 이 정도 댕근 어 좋은데? 음식마다 데미질 랜덤 디버프 하나 제거 5 이상의 클로버 보유시 1 획득 3 방어 획득 1의 저거를 상대에게 제거할 확률이 30% 있음 1의 흡혈을 상대방에게서 제거할 확률이 있다 가방까지 오케이 어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 지금까지 나쁘지 않은거 같아 이거 예약해두고 포션 있어야 돼서 50% 이하로 떨어지면 무기는 하나도 안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마늘 위치고 괜찮지 않아? 마늘 뒤집으면 더 좋은게 있나? 마늘 이렇게 해도 받나? 어? 마늘 이렇게 해도 받는다 똑같잖아 그치? 어차피 당근이랑 이거는 똑같애 아 다른 음식마다 이게 마늘 버프가 있어서 그러면은 어때 어? 바나나도 받는거야 그러면 받고 그리고 마늘을 차라리 회원님들 잠깐만 일로와봐 이렇게 하면 어때? 거기에다가 이럴봐 당근 나와봐 정확하게 하겠어 아 동시에는 못하나 이거? 저게 저기 저기 약간 한계인 듯하다 일단 이렇게 하자 지금 0이지 레츠 고! 일로와 이런것도 볼 수 있네 컷! 이런것도 볼 수 있어 내 마음들이 이제 계속 체력해보고 이거 두 배가 뭘 하는지 알기는 좋겠는데 16 치명타입인 펜이 음식이 좋은데 이거 두 배로 하자 가자 레츠 고! 바나나 또 나왔다 포션이 사용된 후 별의 포션의 효과를 소모하지 않고 적용합니다 어? 저건 뭔소리지? 포션이 사용된 후 별 포션의 효과를 소모하지 않고 적용된다고? 숫돌! 가방 없나 가방? 가방 필요한데? 잠깐만 일단은 급한대로 요렇게 하고 요거 증가시킬게요 야 우리 숫도 이거 잘못 배치했네 이렇게 해야되는구나 됐어 그만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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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질까부터 좋아 요거 3개 예약하고 하자 레츠 고! 오! 하아! 1박구! 7! 오! 세다! 오! 얘도 음식 세다! 바나나 먹고 마늘 먹고 바나나! 바나나! 피로 뭐야 피로 누적 피해 아! 컷! 크리스 흠 오! 오chas 오우! 무섭네 1 남았네 망치 나무버클러 11회복 11회복? 5아이템 발동? 11회복 좋은데? 11회복 귀여운데? 12회복 이게 그리고 10% 빠르게 발동하면 무기가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나 12회복 저거 증가하는거구나 레인저백이 전체백이 어딨어요? 이렇게 넣으면 요기가 안들어가잖아 그럼 얘 요기 들어간거 맞나? 아 10% 어 된다 10% 된다 걸쳐도? 어 걸쳐도 된다 오오오오 걸쳐도 된다고? 판정해잔데? 대개? 그러면 아 왜 해외에서 왜 난리난지 알겠네 데모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 중에는 고트다야 이게 데모야 여러분들 이게 데모임 부금도 좋고 부금 나 옛날에 했던 게임 고트 마늘을 잘 넣어야겠는데? 마늘을 이런데 댕그늘 아 숯돌 좋아 숯돌 나쁘지 않아 침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옷 오오오옷 숯돌 되고 음식 다 받고 이.. 이 숯돌은 지금 적용 안되고 있는건가? 아 이 숯돌은.. 이 숯돌은 적용 안되고 있네 돌려야겠네 이렇게 해야겠네 바나나 받고 있고 바나나 다른 음식 오케이 됐어 예약하고 1골드 고 다람곰님 3개월드로 고맙습니다 야 얘 쎄다 후라이팬 힘내 아 얘 개쎄다 아 아픈데 피해 아뮬렛 전설 흑펄 백팩도 있고 아 지금 이걸로 갈 때 아닌가 음 요건 10% 더 발동된다고 그럼 이거 중첩이 될라나? 10% 10% 이거 중첩이 될란가 모르겠네 예를 들어 아 중첩돼요? 아 중첩이 된다고? 아니 근데 이거 나올 때마다 가방 다시 정리해줘야 되는 거 좀 열받게 나네 이거 전체빼기 어떻게 해요? 회원님들 전체빼기 한 번에 다 빼기 아까 누가 버튼 있다고 그랬는데 전체빼기 버튼 뭐예요? 지금 다 이렇게 하나씩 빼는 거 말고 없는 건가? 활 옆에 화살표? 활 옆에 화살표 귀여운데 귀여운데 중첩이 된다 아 그러네 이렇게 중첩이 되네 어 이렇게 중첩이 되네 얘도 10% 얘도 10% 얘는 2배 10% 얘는 2배 10% 숯돌 넣어야 되니까 무기가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무기가 너무 없어요 바나나 자리는 만들면 되지 오케이 어 잘 넣었다 근데 레인저 빼기 얘 어떡하지? 9버트? 11회복 좋은데 아까도 이것만 있었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클로버 클로버가 흑댁당 오프로스인가 이거는 내가 흡혈이 없어가지고 뭔가 지금 시너지 내기 힘들 것 같은데 귀여우니까 에이 귀여워 오 아이템 발동? 5개를 껴야 발동되는 건가? 근데 이게 4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그걸 발동이 되는지 당근 9버트 아 이거랑 별에 있는 템이 5번 발동되면은 그냥 된다 오 아이템 발동 그 지금 이거 발동하고 당근 잠깐만 그러네 시너지가 지금 당근밖에 없네 당근은 왜 별이 되는 거지? 별 음식마다 트리거 냅니다 해가지고 되는 거구나 아 오케오케 일단 하자 루비알 루비알 부화는 뭐지? 배낭 안에서 2라운드 구화합니다 배낭 안에서 2라운드 구화합니다 전결 어 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할께요 어 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할께요 어 얘도 9버트다 얘도 1밖에 없는데 나 스톨 좋아 나 스톨 좋아 후라이팬 좋아 후라이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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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로 컷 사냥꾼 독담총 독담총 생명결속자 별 무기는 크리티컬 피해를 줌 어 근데 뭐 이렇게 다 비싼거만 있냐 길잡이 자연 아이템마다 이건 이건 안될거 같고 이것도 자연 아이템마다 스읍 사냥꾼으로 가자 저거 아이템 발동시 1 획득 별무기는 크리티컬 피해를 줌 근데 별무기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별무기인가? 별 음식마다 플러스 1 데미지를 입힙니다 스읍 이것도 별무기인거 같은데? 예를들어 잠깐만 나 확인좀 해보자 아 그러네 별칸에 있는 무기네 이것도 그리고 이거는 아이템 발동시 획득이니깐 이 아이템 아 이거 배치 잘해야겠네 당근 가방을 하나 더 사야겠는데? 아 또 정리해야돼 아아 아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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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버그버트 아 이거는 무기가 아니네요 관통 화살이네 그냥 이거에 영향만 주는거지 무기는 아니네 음 위에 바나나 돌리기 이것도 좋다 음 나쁘지 않네 문제는 숯돌을 지금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이 바나나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바나나 두개 없어도 될 것 같아 그냥 음식 이정도로만 있어도 될 것 같아 어 이 프라이팬 프라이팬 이거 돌린거 아닌가 어 야야 어디가 어디가 어 야야 어디가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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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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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하면 좀 얼타긴 하네 릴롤 한번 하자 단검 오 역병 플라스크 치유하고 부의 상자 조롱박새 형대의 럭을 제거합니다 자연템이다 근데 이거는 자연당 뭐 이거 있는거 없잖아 그치 조롱박새 야 별 봐 별 돌았는데 망치 어 블루베리 아 너무 존버하나 나 너무 존버하나 나 이런걸 못참겠지 어 이거 못붙이네 이제 아 이거 단체로 저거 땡기는거 이렇게 붙여야 되는구나 단체로 이거 아 키보드 방해 아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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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아 1룩구나 스태미너 1 획득 최대 스태미너 맞추롱 아 이거 저기 안에 넣어야 되는데 숫돌 버릴까 이제? 숫돌 하나 버리는 거 어때? 음식 이제 다른 종류의 음식마다 숫돌 버리고 리를 하나만 버려보자 회복의 모자 오! 체력 포션 체력이 필요해 재빠른 장갑 페니팩 석탄 클로버 도토리 목걸이 도토리 목걸이 도토린 별로다 아 이렇게도 할 수 있네 오 잠깐만 오 이거 어때 숫돌 가고 음식 가고 오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백이야 아 이제 아프다 오 좋아 힐링 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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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무기를 하나 더 넣긴 넣어야 될 텐데 그치? 메인무기를 하나 더 넣긴 넣어야 되는데 무슨 무기를 넣지? 무기 넓게 좀 애매하긴 하네 숫돌 버리고 사냥꾼 템이 또 따로 있긴 한 것 같아 리롤 한번 할게 지금 뭔가 맘에 드는 게 없어 음식을 음식을 하나 더 넣을까? 숫돌 하나 버리고 무기 데미지 1증간데 잠깐만 오 이거 음식 좋더라 성스러운가 봐 신성 아이템? 이런 거 함정인 것 같은데 야 근데 55 획득은 고트긴 하다 이거 다음 턴에 사볼까요? 신성 템 있으면 한번 보고 약간 방어하는 느낌으로 좀 가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쎌까? 숫돌 뺀 거 뺀 거 뭐다? 같이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음식 캡처했고 이거 캡처했고 어 숫돌이 애매하긴 하네 하나 버리자 이제 일단은 요거 예약해두고 어 신성 가방 둘 다 예약해둬 좋아 우리 힐 있어? 우리 힐 있어? 아 이거 방어력 왜 이렇게 높아?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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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힐 아 졌다 아 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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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있잖아 이제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있잖아 이거 있잖아 제가 좀 처음에서 이 게임을 정리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나 뭐야 한 칸짜리네? 오 신성 무기다 야 신성으로 바꾸자 신성 덱으로 갈게 잠깐 이거 이걸로 한번 버티고 그럼 이거 끝에 걸치는 느낌으로 가야겠는데 이게 별 슬롯에 영향받는다고 했는데 별? 예를 들어 오잉 별 별 신성 아이템을 말하는 거지? 지금 신성 아이템이 없어가지고 근데 얘 신성 아이템인데? 신성 가방인데 왜 안 되지? 아 가방이라 안 되는 거예요? 아 가방은 템 아니야? 아 그럼 제 기랄 왜 신성이라 돼 있어? 템이라 헷갈리게? 검을 다야겠네 클럽을 넣어 가방 전용 뭐 시너지가 있나보지? 맞아 그러면 잠깐만 이거를 넣을 게 아니라 이건 나중에 이제 좀 추가를 하고 어 얘도 나와봐 나와보셈 이거부터 정렬하고 해야겠어요 이 귀여운 놈 이거를 뭐 들어가긴 하거든? 들어가긴 하거든 어 화살 후라이팬 가리키게 돌려야 된다고? 화살 이거 여기 지금 돌아가는데? 무기? 아 얘도 이렇게 동시에 받게 그럼 이게 안 되는데 별이 별 받게 그럼 별을 안 받잖아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이거 아이템 이거 아이템 음식? 어 좋은 거 같아 어? 얘 아까 두 개였는데 왜 별 하나밖에 안 될까? 이렇게 해야 되나? 무친 됐다 된 거 같다 그리고 얘가 좋겠죠 어 된 거 같아 된 거 같아 된 거 같아 이거 얘가 걸어두고 리롤을 하지 말자 한 번 보자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신청 다 본 어떻게 할 건데 굿 어 칸 모자라다 9바트 회복량 0이라고? 어? 발동되는 거 아니에요? 5 아이템 발동 5 아이템 음 아 포션은 1회만 돼가지고 아 9바트 어떻게 쓰는지 알겠다 주변에 발동되는 아이템을 놔갖고 계속 9바트가 10일 회복을 하게 하는 거구나 여러 번 발동돼야 회복되는 거구나 아 아 그런 거네 히트시 2피해로 왔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 고민을 좀 해보자 그럼 이거 고민을 좀 해보자 이거 잘만 정리하면 될 거 같아 9바트를 발동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칼 같은 거 뭐 해가지고 음식 같은 거 혹시 잘만 배치하면은 그래 음식도 배치되네 그러면 다 내려봐 다 내려봐 이거 같은 경우에 오 트리거 트리거 좋아 이것도 트리거인가? 나와봐 이러면은 30%야? 무침 뱀 여기 30% 어? 근데 요거 무기 맞는데 별이 안 찬다 무기 별이 아닌가봐요 이런 게 별인가? 이것도 아닌데 음식? 이거 별 조건을 모르겠네? 이게 별이었네? 왜 별이 이게 적용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 신성 아이템 별마다 2 획득 이거 신성 아이템이잖아 근접 무기 근데 이거 왜 신성이 이게 왜 안 쳐지네? 이게 지금 별이 딱딱딱 쳐져야 되는데? 이거 여기 별 3개 달릴 줄 알고 개 좋아했는데? 잘못 샀어 잘못 샀어 이거 클로버도 없잖아 지금 이게 신성이라고? 전설가보 밑에 신성 아 전설가보 밑에 신성이 있네 전설가보 신성 얘는 그럼 신성 아니네 이거는 잘못 얘기한 거네 신성이라고 모자는 아니잖아 그러면 모자는 그냥 모자입니다 그러면 팔아버려야겠다 흡혈 자연 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야 큰일났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알았는데 큰일났어 이걸 지금 알면 안되는데 잘못 샀네 전어 전혀 시너지가 없는 것들을 샀는데 지금 나 그러면 신성 아이템을 나올 때까지 버티자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어 깡스탯으로 그냥 밀어버릴게요 깡스탯으로 밀어버려야겠어 그리고 얘도 얘가 중요해 얘가 내가 봤을 때 별 무기는 크리티컬 피해를 줘 아 아까 매치가 훨씬 나왔던 것 같아 돌았다 아 아이템 한번 잘못 사가지고 다 옮김 지금 도라이 되버림 아까 잘 가고 있었는데 잠깐만 저거 30% 하고 옆으로 한깐만 땡겨볼까 이거를 전체로 아이템을 내가 땡길 수는 없는 노릇이네 잘 정리를 한번 해볼게 정리를 한번 해봐야지 게임 잘 만들었다 근데 게임 잘 만들었다 중독성 있게 만들었네 근데 나 아직도 뭐가 별이고 뭐가 그런 뭐가 그건지 아직 모르겠긴 해 그러면 불만 들어오면 돼서 상관이 없어 불만 들어오면 돼서 상관이 없고 제가 끄겠습니다 채팅은 어 레이피어가 후레이팬보다 세긴 할 것 같아 이런식으로 근데 원래 채팅이 그럴 수 있어 남 얘기한 거 자기 지식처럼 얘기하는 게 재밌잖아 알록달록한데 이것도 이제 영향 받고 아 근데 얘가 구버트가 구버트 배치가 좀 애매하긴 하다 이거를 다 옆쪽으로 밀어도 이렇게 한 번씩 밀어낸다 내가 예를 들어 이거 옆쪽으로 이렇게 한 번씩 밀어낸다 해 음식 위에 거 없나? 음식 위에 거 없나? 음식 위에 거 없나? 음식 위에 거 음식 위에 거 어이 미친 음식 위에 거 없나? 오케이 너 나와봐 그럼 먹고 아 이게 애매하네? 저거는 어? 파인애플! 파인애플 일단 해놔 갑옷이랑 슬라임 붙으면 맞아 좋아보이죠? 갑옷이랑 슬라임 붙으면 맞아 좋아보이죠? 나도 나도 그래 보여 빼봐 배바 Ralph 대박, 대박, 대박 야 너무 크다 자리를, 자리를 만들겠어 어떻게든 자리야 만들면 되잖아 아이 테트리스네 포션은 일회용이라 9버트가 적용이 안돼 아! 아... 하나만... 하나만 뭔가... 가방 한 칸 아래? 뭐 여기 하나 들어갈 거 없을까? 블루베리 같은 거 하나 떼서 저기다 줄까? 숫도를 아예 저기다 주고? 이거 하나 손해보고? 그러면 얘가 매 3초마다 이걸 얻는데? 그럼 숫도를 이렇게 대어주고 얘 차라리 공격력 올려버리고? 그럼 9버트 적용되잖아 미친 매치다 진짜 이게 나을 것 같다 와... 이 턴에 되게 소모 많이 했네? 됐어, 예약하고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게임 많이 배웠어요 해보자 보실 거야 무기 쓰고 구워트로 버티면서 무기 쓰면서 렛츠고 하면 피로 누적되고 흠 어? 오! 신성! 빛의 책! 이거야말로 진짜 신성 빛의 책 빛의 책 빛의 책 빛의 책 빛의 책 빛의 책 신성 가방도 사야되는데? 신성 가방 포션 안에 있는 물약은 30%의 확률로 물약을 소모하지 않고 오오오오오옷 띠오오오오오오오오오옷 흠 1골드짜리 없나? 이거 구버트 팔자고? 저 죄송하지만 구맘이에요 저 이번 한 판만은 저 구맘 좀 할게요 지금 구버트 팔자는 분들 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한번만 저 좀 믿어주세요 저번에 구맘 할테니까 구맘! 눈 좀 보세요 얘 어? 이.. 이 친구의 눈을 좀 봐주십시오 이 친구의 눈 진실합니다 지금 오케이 포포포 어? 포션은 별? 오잉 오어 오오 돌려서 두면 더 좋은건가? 오잉? 아 아닌거같는데 이 별 효과를 잘 모르겠네 세로로 해서 3개 겹치게? 잠깐만 어? 잠깐만 이렇게도 뭔가 나올 것 같아 된 건가? 된 건가? 나 이 별, 별을 잘 모르겠네? 표시는 사용되어 별 포션의 효과를 사용되지 않고 이 별이 지금 잠깐만 벨트는 세로로 포션은 가로로 기다려 이 지금 소리가 아아아아아아아 그러면 이거 효과도 받고 근데 포션끼리는 왜 별이 있지? 회원님들 포션끼리 왜 별이 있는 걸까? 포션을 사용되는 별 포션의 효과를 구매하지 않고 적용합니다 30%의 포션을 이용하였다고 치고 이게 뭔 소리야? 포션이 사용된 후 별 포션의 효과를 소모하지 않고 적용합니다? 별 포션의 효과가 뭔 소리지? 저게 어디 써있는 게 없는데? 별, 별 포션의 효과? 그니까 요게 번역이 요게 해석이 내가 잘 모르겠는데? 별 아아 그니까 이어진 포션의 효과를 소모하지 않고 적용한다? 다른 포션의 효과만 적용? 그러면 무한 포션 아니에요? 그럼 두 번씩 쓸 수 있다는 건가? 별 표시 있는 포션을 소모없이 사용한다? 포션 안 쓰고 두 개 그니까 두 번씩 쓸 수 있다는 거지? 2 2 2 2 2 뭔지 알겠네 일단 써 일단 강해졌다? 아 미침 9버터 어떡하지? 잠시만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9버터 어떻게든 살려볼게 9버터 9버터 저만 믿어주세요 다음 턴은 이거 신성무기지? 신성무기 아 이거는 아 이거 안되겠다 이대로 일단 출발할게요 요게 있으니까 일단 대기하고 종 helper 까 dings 뱀 협력 자 이리을 spooky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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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피부포션 포션벨트 너무 좋은데?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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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 하나 더 사던지 흐음 돌피부포션 근데 이거 돌피부포션 하잖아 흐음 그러면은 배치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하자 그리고 클로버 지금 사긴 늦었어 요거 클로버 지금 사긴 늦었어 흐음 일단 좀 시간 걸릴 것 같아요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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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흑 흑 이거 10%까지 적용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포션? 회원님들? 기다려봐. 포션 전사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방 다 찢어버리고 이렇게 배치하면 어때, 이거? 이거 어떤데? 가방 나와봐. 오, 오! 아야야야야야야야! 오, 다행이다. 와, 와. 와, 이거 출발. 와, 갓게임이네? 와, 씨. 고맙습니다. 어, 가방은 이게 이쁘다, 그치? 자, 봐봐. 그러면 가방 이거 이쁘고 10% 오 어? 이거 10%는 안된다 그냥 30%의 확률로 속도랑은 관련이 없는 건데? 아, 포션 1위용이라 다 빼, 그럼. 자, 그럼 다시 어차피 저기 들어갈 거니까 그럼 굳이 여기 있을 필요 없고요 이러면서 배워나가는 거니까 음, 그런 거니까 자, 나와봐, 나와봐 이 친구 구석으로 보내고 에, 왜 안 잡히냐, 이거? 킹밥개 레인저 특성 이용하기에는 좀 많이 늦었어, 지금 일단 후라이팬부터 하자 그럼 아까랑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러러 이게 이득이거든? 잠깐만 나와봐 후라이팬 저렇게 배치할 수밖에 없어 저거, 저거 못 참는 거라 됐어 그리고 후라이팬 넣고 오케이 얘가 후라이팬 어, 왜 20%야 이렇게 해야 30%지 굿! 묻힌 후라이팬 무기 크리티컬 무기 크리티컬 무기 크리티컬죠 그리고 그리고 파인애플 개 크네 종수형 진짜 크다 종수형 너무 큰데? 어, 좋은데? 아, 갑옷 아, 쉣 아, 하나 더 있다 헤헤 오케이 여기가 포션 오오! 묻힌! 고기 크리티컬 가자, 구버트 하아 구버트 어떡해 하아 구버트 어떡해 구버트 어떡해 이거, 기다려봐 아, 여기도 당근 하나 넣어야 되는데 아, 구버트 버리자구요? 아 아 툭 한 번 봐주겠다 그럼 이거 당근은 어떻게 하지? 회원님 당근? 쯧 당근 여기 붙이고 싶은데? 포션 하나 이거 당근 여기 붙이면 완벽한데 포션 아래쪽 장... 창고에 쭉 깔기 말려 이렇게 되잖아 오, 이거 어때? 야, 이렇게 된다 이렇게도 연결이 돼 이렇게도 연결이 돼 그렇다면 저 구버트 하아 잠시만 리롤 한 번만 할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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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템 없나? 신성템이 없네? 어, 리롤 한 번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큰 거 램프는 신성 악세사리인데 신성 악세사리라는 거지 신성은 아니야 속성 신성은 이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돼 여러분도 헷갈리지? 나도 이거 헷갈려가지고 아까 계속 질문한 건데 신성이란 이거임 이게 신성임 저건 신성 등급이란 거임 요고 요고 요고를 봐야 돼 요고 요게 속성인 거임 요고 보이시죠 이 램프는 신성 홀리인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번역 이상하게 해놨네가 아니라 번역하신 분은 죄가 없어요 챗GPT로 한 건데 번역하신 거 자체가 가신 겁니다 진짜 나중에 신화로 뭔가 고쳐지겠죠 하하하 번역하신 분 때문에 우리가 이 게임하고 있는데 감사해하십쇼 항상 금 2 이거 4 챗GPT가 잘못한 거야 오 립솝 블레이드 어둠 어둠 지금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일단 해보겠습니다 뭐 뭐 어 오케이 덤비샘 어때 방어 맛이 어때 포션 맛이 어때 포션 이어져 있잖아 어떤데 포션 맛이 어때 오 9버튼은 귀여우니까 여기 그냥 놔둘게요 창고 가운데 토템처럼 이거 배치를 진짜 다 생각이 있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싱크빙 아닙니까 좋은거잖아요 그죠 2초동안 무적이 되고 토템으로 하고 어앗 아 9버튼 오! 전포다! 전포! 팔아! 얼만데! 아 그래 사먹을 때 못사네? 그럼 이따가 팔아. 가방도 있다 가방. 가방도 여기 가자. 됐어. 그것도 팔지마. 자 가자! 신성 갑옷! 효과 받기! 무적! 포션이 남아있고! 어! 바나나 뭔데 음식? 이거 저리가! 피로 누적되지만 포션 효과가 다 썼네? 어! 포션 또 있다. 잠깐만. 다 살 수 있나? 다 살 수 있잖아. 이거 구버트에 들어와야 돼. 다 살 수 있으면. 너는 이제 적당한 이쁜? 앗! 저 도저히 붙어? 그쵸? 이쁜. 다 살 수 있었나, 이쁜. 다 살 수 있었나? 다 살 수 있었나? 안 돼, 안 돼? 방패 잠구기? 어? 신상이잖아! 어차피 망라긴 한데? 이거 9버트라도 찡겨 넣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것도 팔면 잠깐만, 4골드 이렇게 해도 뭐 똑같지 않아? 아! 이거 어때? 어때? 이거 어때? 어때? 아, 9버트 2개 넣어야 되는데? 아니지? 9버트 우겨 넣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해서 야, 살 좀 빼! 버트야! 뭐하는 거냐, 진짜! 아, 제발 살 좀 빼줘! 아... 아... 아, 블루베리 옮기면 안 돼 왜냐면 얘가 음식... 이거 효과 완전히 받아야 되거든요 레이피어 위로 올려도 이, 이... 화살 효과를 완전히 받고 있어가지고 이 효과도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요거 못 봤잖아, 그러면 요거 요 책 사실 얘... 땜에 이걸 옮기면 더 약해질 것 같긴 해 지금 모든 효과를 얘가 받고 있어가지고 이 아래쪽만 이거 하면 되는데 책도 지금 요기 시너지 받고 있어서 책 세워버리기 이렇게? 이렇게? 잠깐만, 책을... 이러면 책 효과가 못 봤긴 하거든? 이거 잠깐, 하나당 뭘 받는다고? 신성 아이템마다 2 획득 그리고 이거 한 칸 위로 올리고 이렇게? 오, 좋은데? 된 거 같은데? 그리고 리로를 한 번 하고 자, 금 다 썼나? 다 썼네 구퍼트만 돌려버리기 됐다 이러면 요거마다 되니까 오, 이거 뭐야? 야, 이거 두... 야, 라이트 세이... 이게 왜 지금 나오는... 야, 이거 신성 가보이 돌았네 이거 지금 다 나오네 신성... 게임 끝날 때라니까 일부러 이 게임도 전장이랑 똑같네 아니, 다 신성... 가자 가라아! 가보자아! 자, 이 차이! 미래카덱이 컷! 마지막! 이거거든 가능! 서바이벌은 뭐예요? 18라운드 버티기? 사나무 서바이벌은 그냥 할게요, 다음에 랭크로 갈게 야, 이거 라이트 세이버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건데, 게임? 어? 이거 뭔데? 라이트 세이버 되면은... 이거 뭔데? 라이트 세이버! 어? 예약하고... 구워드 팔자고? 여러분, 구혐이에요? 구워드 팔아도 3골드밖에 안 나와서 이따 팔아야 돼요. 아시겠죠? 하지 마세요. 구워드 혐오를 좀 멈춰주세요. 제가 지킬 거니까, 구워드는. 차라리... 블루베리를 팔고... 이거 가시 효과를 얻는 것도 괜찮은데? 팔면 바로 살 수 있다고? 3골드란 안 돼. 어? 살 수 있네? 팔아. 아, 잘못 봤어. 됐고. 팔고. 잠깐만. 애매하구만. 아... 아... 아, 가방 하나가 더 필요한데? 화살촉을 저렇게 하면은 저건 손해고. 자리가 없네? 자리가 좀 애매하... 이거 개 애매하다, 그치? 어, 갑옷을 내려야 되는데? 잠깐만. 갑옷을 내리고... 근데 이... 자리가 현실적으로... 요게 워낙 길어가지고... 근데 후라이팬은 못 옮기는 게... 이 효과를 받고 있어서... 예매하긴 돼. 음식이 거의 다 딜을 다 해줘가지고... 이건 그냥 자리 생기면 놔둬야 돼. 이거... 이거까진 너무 욕심인 것 같애. 일단 어차피 방패도 나중에 할 거니까... 어, 후라이팬은 나중에 없어야 될 듯? 포션을 빼거나? 뭐야, 이거? 이거 나 따라했다, 포션. 따라쟁이다. 라이트 세이버, 라이트 세이버! 어떻게 할 건데, 라이트 세이버 있으면은! 어? 어? 컴온. 아! 애매하네. 아, 이거 어둠이라 안 돼. 어둠이라 안 돼. 어둠이라 안 되는 거야. 방패 너무 크다. 아, 씨. 근데 이거 궁금한 게... 별의 영향을 받음이라고 하는 아이템만... 별인 거예요, 취급을? 얘는 별의 영향을 받음이 없어, 있잖아. 별이 아닌 거지, 지금. 얘도, 잠깐만. 얘도 별인데, 근데? 아이 리빌딩하자고? 음... 아, 리빌딩하자고? 음... 쭉. 쭉. 근데 음식 지금 쳐내면, 진짜 계약할 것 같은데? 애매하긴 해. 예를 들어, 이 위치를 바꿔봐. 이것도 나름 관통화살이 되게 유니크해서... 되게 좋거든. 갑옷... 갑옷 돌리기. 갑옷 돌리기. 이렇게 가는,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그나마... 현실성 있다. 근데 이게 별 아이템이 뭐지?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어. 한번 해보자. 공격차. 오, 나 근데 되게 지금, 홀리하긴 해, 나. 나 엄청 홀리하긴 해, 지금. 아... 어쨌든 우승했어 그래도 오케이 한번 해보자 티어 한번 올려보자 이거 혹시 또 모르는 사람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예제로 이거 해놓을게요 이게 신성이다 누군가 물어볼 수도 있잖아 제가 화장실 갔다가 랭크 게임 하겠습니다 리퍼는 뭐야? 리퍼 다음 라운드 체력 매라운드 증가 매라운드 증가 마나? 리퍼가 차라리 음식이랑 잘 맞겠는데? 얘가 피로 쪽이랑 되면은 독이랑 마나니까 얘는 버티고 아까 덱을 사냥꾼으로 할 게 아니라 리퍼로 해야겠는데? 독 덱 한번 해보자 리퍼로 자 랭크 덱 랭크로 갑니다 5분 드릴게요 잠깐 물 좀 떠올게요 리퍼로 렛츠고 어 이거 뭐야? 매 2초마다 스택당 1 피해를 줍니다 독 내부 아이템 발동시 25%의 확률을 아 독 피해구나 야 후라이팬 떴다 버섯은 어 이것도 독이다 다른 종류의 음식마다 더 빠르게 트리거되고 발동시 25% 야 우리는 독 주고 우리는 계속 버티기로 가면 될 것 같은데 후라이팬 음식마다 1 데미지를 입힙니다 8골드 저금통 못생긴 석탄 60%의 확률로 1 피해를 줍니다 석탄도 지금 집어넣어도 될 것 같아 피격시 4의 피해를 방지하고 0.5 스테미너 감소 나무검 저금통 일단 숯돌 타서 박아 얘를 돌 가방 허브 빗자루 빗자루도 무기지 주머니머래 일단 이런걸 사놓고 어 좋은데 뭔가 버티기 덱으로 갈게요 어 음식 음식 돌 자연 받아볼게 요거 3개 예약하자 이리로 와 후라이팬 뚝배기 후라이팬 독걸리고 독 두번 후라이팬 나가 432 하는방법 알았을게 이제 바나나 바나나 이거 겹쳐 숯돌 겹쳐 음식 겹쳐 그래서 얘랑 얘랑 받고 이 안에 있으면 독 매 2초마다 스택당 1을 준다는데 내부 아이템 발동하면 바나나도 여기에 드림 있는게 좋겠네 그러면 어떻게든 바나나를 기다려봐 드림 밀고 왜냐면 얘네가 발동하는거잖아 얘는 발동하고 얘는 발동을 안하고 그냥 있는거니까 이렇게 하면 될거 같은데 두개? 아니 이대로가 발동해봐 독 줘봐 독 하나 좋아 독끼리 해 내가 더 많아 후라이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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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 버스 헉 클?", 지금 구니까 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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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s 블 wholes ~~~ 스맞 한칸 더 업계에 이득 볼수 있어 bump 해가지고 아 이거 아쉽다 저 요 마늘까지 이득 보고 싶은데 그건 좀 욕심이긴 하네 이 정도로 하고 마늘 바나나 바꾸기 이렇게 그럼 바나나도 얘는 이거 확률 받고 마늘도 요렇게 되고 숫돌도 이렇게 되고 그럼 하나 둘 셋 넷 독이 여러 번 걸릴 수 있고 여기서 리롤치는 게 더 이득일까요? 아니면 저금통 사는 게 더 이득일까? 상점 입장하면 1골드를 얻습니다 이거 팔면 얼마지? 팔면 얼만지 나올 줄은 게 좋을 것 같은데 음 에반데 1골드를 얻는다 처음에 그래 요 정도 사자 그리고 저 궁금한 게 회원님들 이게 별 음식마다 1데미지를 입힌다 그러잖아요 별의 영향을 받음 이것도 나중에 별 나오고 근데 별은 조건부를 말하는 건가요? 이 게임에서 별이라는 템은 따로 없고 별은 그냥 조건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오케이 고! 사냥꾼 일로 와 음식 디버프 3 독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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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빨이버섯 빠리버섯 좋은데? 빠리버섯 숯돌도 초반에 고트 같은데? 이건 음식 아니지? 음식은 여기 음식이라 써있어 오른쪽에 숯돌리 숯돌 자리가 나오나? 숯돌 자리가 내려면은 안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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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숯돌 자리가 안나와요 이 정도만 하고요 가방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야 좀 뭔가 이제 테크가 될 것 같아요 칠골도 있으니까 그렇지 가방을 찾고요 이건 뭐지? 이것도 좋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황나나는 이게 티어가 봐봐 이렇게 하고 바나나 이렇게 붙이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은데? 느낌이 숯돌을 차라리 버리고 이 골드 사서 만약 가면은 음식만 하는게 됩니다 얘랑 얘랑 붙이고 숯돌은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아버리는 게 좋을 듯? 이대로 하지 말고 이대로 갑시다 이대로 갑시다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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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어 포션 나왔다 이거는 버티기라 포션이 좋을 것 같아 저품질 보석을 생각하나 보석들이 상점을 치고 근데 이거 나중에 뺄 수 있어요? 못생긴 석탄? 어 뺄 수 있네? 그럼 보석을 여기 바꿀... 박힐 수 있잖아 그지 저품질 보석 일단 좋을 것 같긴 해 좋을 것 같긴 해 내가 숯돌 팔준비하자 바나나랑 마늘 자리 바나나랑 마늘 자리? 마늘 효과가 뭐였지? 마늘 효과가 3 획득 바나나 이렇게 하고 이거는 근데 숯돌은 지금 무기 데미지 1증간데 무기가 없으면은 소용이 없네? 무기는...가 있어야 소용이 있는데 지금 여기 하나씩 다 점거하고 있어가지고 어... 이거는 그냥 대기하고 있을게요 박스물 1호를 한번 하고 오! 얼마지 팔면? 2? 됐어 이렇게 갈게요 일단은 근데 이거 상점 진입시 저품질 보석 생성한다 그러는데 상점 진입할 때지 이걸 리롤 할 때는 지금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 어? 이거 무슨 덱이야? 카드 덱? 독 독 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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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나가 오! 에픽 포션이다 에픽 포션이다 에픽 포션이다 부패한 크리스탈 오! 부패한 크리스탈 좋은데?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잠깐 나와봐 팔면 얼마지? 구골드 스피드 역병 플라스크 놔두고 요거를 하자 7 디버프를 가한 경우 5를 얻는데 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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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좀 더 일단 붙이고 저 앞에서 아 이게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구나 돌았는데? 치킨토파즈 10% 떠빨릴 건가 오! 이거 지금 치킨토파즈는 얘가 생성한 건가? 그치 이거는 부회상자를 사는 이유는 얘가 돈도 주고 보석들이 상점에서 제공돼서 하는 거구나 아니 버섯 높여도 뭐 똑같을 것 같아 이걸 해야 요거랑 요거랑 같이 받아서 버섯은 이게 맞는 것 같아 일단은 그대로 갈게요 이거 예약해두고 야 보자 좀 세진 것 같아 이 부패 크리스탈 때문에 우리 7 디버프 거의 가하거든? 독 때문에 디버프 3 4 5 6 7 방어도 받고 10 11 14 컷 어? 뭐야 이거 전설 어둠 무기 뭐야 후라이팬이 왜 이렇게 됐냐? 음식이 발동할 때 야 후라이팬이 바뀌었는데? 내 후라이팬이? 어둠의 후라이팬이 돼버렸어 어둠의 후라이팬이 돼버렸어 어둠의 후라이팬이 돼버렸어 어둠의 후라이팬이 돼버렸어 영양을 받은 음식이 어둠의 후라이팬이 돼버렸어 어 그럼 배치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어 잠깐만 배치 다시 하자 다 나와 다 나와보셈 잠깐만 다 나와보셈 아 이거 사고 안하자 배치를 저주받은 단검 피로 오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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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돌 있다 인사돌 피로가 좋은거 아니야? 마녀가 독이야? 저주받은 단검 추가공격을 합니다 이건 디버프고 이게 좋은데? 마녀 인사돌로 갈게 저공 아이템은 피로 상태일 때 100% 더 빨리 발동합니다 뭐가 100% 더 빨리 발동해야지? 인사돌이? 이게 인사돌이 더 100% 빨리 발동해야 되는건가? 인사돌 좋은데? 아 우루사구나 피로는 어 물약가방이다 어 물약가방이다 어 물약가방이다 이거 아이템들이 주는 독이 100% 증가한대 잠깐만 근데 다 안들어가 문제는 봐봐 칸이 이렇게 되어있어 근데 이 일단 음식 배치를 해보고 저거를 해보죠 저금통 팔아야되거든? 기다려봐 일단 잠그고 일단 가방 사고가야돼 가방 사고 와 이거 배치게임 아 이거 왜 인기있는지 알겠어 이게 여러분들 혼자 딜뽕만 느끼는 재미야 그니까 이거 자체 게임도 재밌는데 그냥 배치를 해가지고 내가 요즘하는 리버스199처럼 그냥 배치뽕만 느끼는거 같애 아 이거에 덜 들어가야 이게 이득인데 독을 위로 줄까 아래로 줄까 이 마름모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아이템이 100% 더 빨리 트리고 아 아이템이 이거는 이제 안 돼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안 돼요 이게 음식이 이쪽에 들어가 아 이렇게 되네 아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네 그 바나나를 예를 들어 이렇게 해야 바나나도 이제 유발하고 이렇게 되네 머리 쪽에만 되는건데 그러면은 이거를 위로 박히게 하고 프라이팬 머리를 이게 독부야하니까 이게 독부야하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는게 맞고 한편에 땡겨야겠는데요 오케이 어이 어이 미쳤다 게임이 미쳤어 진짜 게임이 미쳤어요 사실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리고 음식 다 들어가고 이것도 다 들어갔어 숫돌 팔아버리고 피로성탈 때 뭐가 발동하는게 이득일까 이걸까 그치 이건거 같은데 바나나가 발동해봤자 뭐해 그냥 바나나는 바나나인데 잠깐만 저거 저거 일단 발동이 되나 안 되나 아 아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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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애매하다 버섯 한 칸 올리자고 음식은 다 합치는게 맞아 일단 음식은 다 합치는게 맞아 오케이 오케이 어 이러면 된다 아이치 제기를 방금 됐는데 이러면 된다 이러면 바나나 하나는 하지 말자 어차피 이거 음식 다 찾거든요 저게 핵심일 것 같아 정통 놔두고 가방 물약 사고 그러면 이게 물약이 기다려봐 이렇게 두고 오케이 그럼 나중에 여기 채워주면 되잖아 그치 아 이거는 이제 아이템이 발동 안하나봐요 그럼 여기에 이게 일회용이라 발동을 안하는건가봐 바나나 다면 되나 아 바나나는 발동하고 이렇게 뜨면 손해인게 물략가방이 효과가 안 돼가지고 이거 어쩔 수 없이 하나 놔둬야겠네 이거 계속 예약해두고 존버하는거 어때? 어차피 이거 다 팔거잖아 그치? 근데 물약 세로로 세우면은 아 지금은 세로로 세우는게 맞겠다 아 지금은 세로로 세우는게 맞겠다 오케이 됐고 그리고 여기 자리 남으니까 동물약의 이 별은 뭐지? 동물약의 별은 지금 여기도 물약이 들어가면 된다는건가 아 이 위쪽에 하나 들어가면 된다는거구나 이거 창고에 있어도 얘가 발동 되나요? 얘네들? 보석들이 상점에서 제공된다 저금통 1을 얻는다 아 발동 안돼요? 깨비 배낭 상체로 일단 이렇게 놔둘게요 이렇게 놔둬가지고 일단 얘를 사고 뭐 하는게 좋을 듯? 오케이 토파즈 조합? 토파즈랑 얘랑 섞을 수 있나? 어? 토파즈 저거 들어갈 수 있네? 무기에? 좋잖아 오 대박이다 오 돌았는데? 아 바나나는 이게 맞아 됐어 일단 가보자 잠궈놨지? 아 여기 탄 좀 많이 썼네 많이 세진 것 같아 아 숫돌 돌려야 되는데 맞아 1댐이니까 1댐 때문에 지지 않겠지? 26독 32컷 어 또 뭐 나왔다 갈라진 사파이어 어 토파즈가 합쳐졌어 숫돌 돌리고 이거 가방이 있어야 돼서 계속 리로를 한 번 쳐야 될 것 같은데 독보삭이네 아 독보삭이네 배낭에 있을 때 시빌리 이 예약해두고 다음 턴이 탈게요 지금 트럭인 것 같아 안그래도 야 버프 거는 거봐 미쳤어 39댐 받아 어 또 나왔다 보자 어? 야 이거 좋다 부의 상자 막아버려 막아버리고 가방을 좀 가방을 좀 찾아야 될 듯 11골드즈 가방 한 번 찾을게요 왔다 음 좋은데 이것도 잠깐만 칸이 에이 씨 치감도 좋은데 포션도 좋고 성우님 일기알고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이 몇 칸이냐면 7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근데 딱 코로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 딱 코로 들어가야 돼 아직까지도 차라리 포션을 하나 하고 저금통 팔고 보석함도 팔아버릴까 가방 더 있어야 돼 그리고 왜냐면 얘가 시너지 낼 거면은 이 후라이팬 시너지를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포기하더라도 더 있어야 돼 기다려봐 일단 팔고 팔고 한 번 해보자 한 번 볼게요 사이즈 좀 일단 내려봐 충분히 될 것 같아 근데 사이즈 보니까 어 충분히 돼 충분히 돼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아이템들이 주는 효과가 증가한다 아 이거 이렇게 안 도나 이게 좀 좌우 반전은 안 되나 이 친구 좌우 반전만 되면 좌우 반전만 되면 좋은데 슬슬 이걸 이럴줄 그 포션 치우고 넣으면 되긴 한데 우와 이거 100% 증가 사실 이거 100% 증가만 해도 고트긴 한데 난 요거까지 욕심보고 싶어서 그러면 음식을 빼야 되긴 한다 그치 인형은 받아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얘랑 얘를 두 개 붙이는 게 불가능한 게 그러면 음식을 효과를 얘를 못 봤거든 독버섯 하나를 포기를 못하겠어서 애매하긴 하네 애매하긴 하네 기다려봐 기다려봐 다 빼고 생각하죠 그래 그래 다 빼 다 빼 그럼 음식 효과 못 받는 거 있을 수도 있어 이거 아까 배치 잘했는데 얘를 받아봐 얘를 받아봐 얘를 받아봐 오케이 어 이러면 돼요 그렇지 이러면 돼 이러면 돼 이러면 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음식 배치가 이제 문젠데 독이 핵심이야 독이 핵심이야 요거 하나 포기할까? 요렇게 가버릴까? 차라리 이게 마늘이 좋을까? 마늘 흡혈? 마늘 흡혈? 이것 자체도 25% 확률로 유발해가지고 얘가 이게 있어야 요거까지 가니까 괜찮아 예를 들어 이걸 버리면 이렇게 되고 지금 그리고 포션이 3개죠 포션이 3개지 이거 어때? 이렇게 이렇게 3개 이어버리고 바나나를 버릴 때가 됐나? 어차피 효과는 다 받으니까 어 박을 수 있다 보석하면 이거 아무튼 죄다 박아버려요 이거는 무기가 15% 더 빨리 공격합니다 얘가 딜이 더 나올 것 같은데? 35% 확률로 얘가 딜은 좀 더 나올 것 같애 생읍 됐어 어 다 공속해나요? 그리고 바나나 팔자 바나나 팔아가지고 이거 어때 이거 사는 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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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괜찮은데 이거 오 되게 아까보다 세진 것 같애 왜냐면 얘가 어차피 요 효과도 받고 너무 세졌는데 괜찮은데 한번 가볼게 나 벌써 5 17 20 어? 기다리면 되는데 방어가 없다 피가 빨리 단다 물몸이야 한턴 더 피프트 팀이 내가 이겼는데 아 뭔가 체력 채워주는 게 필요한데 어? 파인애플? 가방 파인애플? 종수형 종수형 너무 큰데 이거 전체적으로 옮겨봐 오케, 이런 식으로 괜찮은 것 같애 어차피 마늘은 파인애플 자체가 효과가 더 좋아가지고 블루베리 하나 더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이건 여기야 되는데 블루베리 하나 더 없나? 일단 딱 확인해 이런 식으로 가방에 있으면 마늘, 버섯, 바꾸기 얘랑 얘 이래도 똑같은 거 아닌가? 어차피 버섯이 핵심 아닌가? 마늘, 버섯은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얘랑 얘랑 시너지가 안 나네? 얘랑 얘 왜 시너지가 안 나지? 파리버섯 제외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아, 제발 조금만 버텨줘 좋아, 좋아, 좋아 쉽산데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은데 근데 공속가방 사면은 여기에 붙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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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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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골드 11골드 매 2초 작은 것을 얻습니다 딱 이거야 얘네 창고에 있으면은 아, 인형 별 못 받아요? 어, 뭐야 어, 뭐야 어, 잠깐만 나 왜 별 못 받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했구나 모르고 오케이 받고, 그리고 이거 어때 이렇게 이렇게 넣어 이쁘게 그냥 어, 좋아 어, 좋아 그리고 할 거 있어요 그리고 할 거 있어요 기다려요 어때 맛이 어떤데 불가능 32% 어? 어떻게 할 건데 이길 줄 몰랐지 독 덱으로 가는 거야 레츠고 뭐? 버틸 건데 나는 버틸 건데 독 걸리는 거 봐 22 32 30 40 스텝 43 스텝 50 스텝 컷 어? 서바이벌 모드로 하면 이거 더 버틸 수 있나요? 회원님들 그럼 랭킹 더 올라가는 거야 이거? 일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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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그러면 서바이벌까지 갈게요 따고 원고 골스톱으로 따지면 원고 잠시 벗을게요 자아 원고 가고 풀피다 풀피 상대 치유량 30% 감소 너 일로 와 너 감소하는 거야 어? 알겠어 너 감소하는 거야 만화 오브 이거 돌리고 램프 이거는 보석인가? 아 이건 보석 아니구나 왜 보석처럼 가방 가방 늘려놔 일단 어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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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라미네 사파이어 뭐 넣을 거 없잖아 아이템에 꽉 찼죠 지금 보석 오케이 오케이 보석들 일단 다 그 해나 이렇게 해도 뭐 상관없이 똑같애 어 너도 나시야? 하지만 내가 더 나시야 너 디버프 봐 어떻게 견딜 거야 네가 디버프를 X2 20%가 지금 흡수할 만한데 하 생흡해야지 생흡이 다 좋거든요 전투 시작 3초 동안 25% 줄입니다 일로 와 이거거든 우리는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어 물리학 하나 참고 오 전철 액세서리 1골드 아 하나 판매할 거 없나 보석 합치는 것 보다 이게 더 뭔가 좋을 것 같아 이거 어떤데 됐어 됐어 어떤데 카드 놔두고 이거 하나 놔둬봐 덜 받아 덜 받아 버텨 36 어때 어때 55 동맛이 어떤데 피해 난 덜 받는데 만다린 비어님 28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악마의 플라스크 악마의 플라스크 악마의 플라스크 근데 전설이 더 좋은 거야 신성이 좋은 거야 전설 신성 또 뭐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회원님들 전설 신성 또 뭐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회원님들 보석감 왜 이렇게 좋아 오! 오오오옿 전설 신성 유니큰가 전설 신성 유니큰가 가격이 이게 아이템마다 차이가 있어가지고 어 좋아 이대로 렛츠고 보석 하나 팔고 가방 하나 넣을 수 있는데 뭐 널 좋아 좋아 이 디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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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디버프 뭐야 뭐야 내가 더 세 내 내 내 어 방어 뭐야 이거 버그 쓴 거 아니야? 방어 뭔데 방어 어떻게 내 어 조합된다 이거 아 버그 쓴 거 같은데 과일 바꾸기? 마늘 바꾸기? 마늘을 파인애플로? 뭐 뭐 뭐 파인애플 효과 내야 되는데 파인애플 붙어있으면 안 되는데 음 돼지 팔자고? 어 잠깐만 돼지야 너 은근히 여기 버티고 있었네 여기로 갈게 쓰읍 근데 이 여기 후라이팬에 음식이 붙어있어야 돼가지고 좀 애매하겠는데 이거 세 칸짜리라 버섯이랑 바꿀 수도 없네 그러면 바꾸게 해 어때 어 좋은데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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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에 해놓고 어 마늘 좋아 어 좋아 좋아좋아좋아 오오옿 또오옿 자리있지 이 전체 칸 얼마 남았는지 볼려면 어떻게 알지? 아래 붙일 수 있나? 이거 전체 칸 어떻게 해봐요 회원님들? 이거 아까 어떻게 보던데 이거 팔면은 지금 방해할 키로? 방해할 키로? 안돼 안돌아갑니다 일단 하자 방해할 키가 안 움직여 꽉 찬나봐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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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버프 맛이 어때 디버프 맛이 어때 다시 난 부활하고 넌 부활 못하고 난 영웅 포션 하나 안썼어 잠깐만 이 가방이 나 메울 수가 있어 회원님들 저 꿈에 금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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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세로 배치할게요 금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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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램프 적용하는게 좋을텐데 저거 귀 팔랑이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금단에 금단에 잠깐만 이게 무기의 피해 27 어 이무기 이무기 잠깐만 아 램프가 여기에 램프가 좋긴 하네 그지 나와봐 나와봐 잠깐 흠 흠 램프 아 돼지 팔아도 안되지 여기에 세로로 받아야되는데 여기 아래쪽에 추가가 안되잖아 아 한칸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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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돼지야 나와라 아무리 여러분들 예의를 지켜야 제가 체면이 살 거 아닙니까. 아니 굳이 읽는 게 아니라 저기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오케이. 오케이. 아 요거 하나가 좀 그렇다 그치? 어? 이 인형 자리에 뭐 있었지? 아 이거 인형 못 봤잖아. 아 이렇게. 지금 8골드 있지. 야 이것도 좋은데? 부패 크리스탈? 추가 피해? 3칸 가방을 한 칸짜리 갖고 오고. 아 그러네. 이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하면 되지. 됐어. 그리고 가방 좀 더 찾으면 되겠다. 야 야무지게 다 샀는데? 우리? 옷! 얼마지? 1. 1. 1. 이거 합쳐지려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어 좋은데? 좋은데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흐흐흐흐흐 방어력 개많치만 나의 디버프가 한 번 더 디버프 버프 받고 버프 왜이렇게 많아 버프 왜이렇게 많아 버프 왜이렇게 많아 이에 디버프를 반사합니다 오오 루비알 아 스테미노가 좀 딸리 딸리는 것 같은데 올라갈수록 탱킹이 좀 미쳤긴 했네 15 사실 사실 요거보다 저게 좀 더 좋은게 이거 붙여야 될 것 같긴 그러게 알이 뭘 부하는지 모르겠네 아니 뭘 부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뭘 부하는지 모르겠어 이미의 버프 제거 버프 제거 지금 6골드지 6골드 조롱박이 5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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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다시 조립하는 건 좀 힘들고요 뭔가 아이템 여기 들어갈 거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긴 해 뭔가 막턴인가 이거 오옷 드래곤 스킨 부츠 오 좋은데 아 이거 두 개에 요거 독보셜 하나 넣으면 좋긴 한데 근데 이거 다시 하기엔 좀 빡색인데 다 어그러질 것 같은데 보석함 팔자 또 팔 거 없나? 한 개짜리 뭐 없나? 치워붐 됐다 됐다 이거 붙여 됐어 그대로 가 드래곤 스킨 부츠 렛츠 고 아 어 뭐야 나 남았잖아 나 남았는데 왜 아 이긴 거구나 서바이벌 모드라 오 마이 갓 이긴 걸로 치네 브런지 64 가는 그러면 이제 쭉쭉 갈게요 랭크 우승 서바이벌 우승까지 갈게요 어 그래 어 근데 이거 티어 쭉쭉 올릴 수 있겠는데 리퍼가 아 리퍼가 되게 좋은데 회원님들 냥꾼은 무슨 데 캐야 되지? 순성 데 캐야 되나? 냥꾼은? 음식이 너무 좋아 창 창 났네 빗자루 냥꾼 최종 테크 무기가 뭘까? 앞쪽 여유당 이거 죽창 같은 건가? 이름 써야나? 한번 해볼까? 창 한번 써볼까 회원님들? 그럼 이거 예능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회원님들 미안합니다 서바이벌 우승으로 안하고 그냥 랭크 우승으로 할게요 서바이벌 제외 왜냐면 예능으로 갈거라 지금 상태에서 티어가 내가 좋은게 보이네 하다보니깐 예능으로 가겠습니다 랭크 우승 왜 우우야? 살길 열어줬는데 열어줘도 뭐라 그러고 그냥 무지성 우우 한번 쳐보고 일단 우우우우우 아니 살사를 열어줬구만 응 으유우우우우우우우우우 으윽 흐뗑 잖광 이렇게 음 이렇게 해야되네 그러면은 앞쪽 실로 땅 이거 파괴잖아 여유가 있어야 돼 이거는 근데 창 구린 거 같은데 이거 창 좋은 거 맞아요? 더 이상 이거 뭐 하나짜리를 뭐 해서 어떤 식으로 빌드업 가닥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 초반이의 깡패 그럼 숫돌 하나 넣어봐 숫돌 티어가 왜 이렇게 좋아 보이냐? 뭐 이렇게라도 해야지 뭐 하고 전투 시작 시 요거 들어가고 받고 좋은데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볼게요 초반에 방어가 없잖아 근데 좋은 거 맞아? 야 이게 근데 후라이팬이 참 좋은 무기 같아 후라이팬 음식이 전투에서 한번씩 자연 레인저? 아까 자연 무기 뭐 있었잖아 방어당 피해를 해야 합니다 초반에 음식만큼 효율 좋은 게 사실 좀 없는 거 같긴 해 느낌이 숫돌 찾아야겠다 오! 가방 쓰여 이런다 이러면은 여유 주고 자연? 아까 낭낭하던데 저금통 그치? 아까 낭낭하던데 총수통 레츠고 아하 아하 자꾸 바위랑 뿌리랑 조합 가능하다고? 이거 조합 버튼은 어딨어요 회원님들? 아까 무슨 누가 조합 얘기하던데 가방 이거 길게 붙여도 안 돼 왜냐면 여유가 안 나올걸? 어 여유 되네? 나오는구나 근데 이게 상대 방어가 안 붙어가지고 불타서 깨긴 한데 쓰읍 들어갈 곳이 없긴 해 상대 방어덱을 안 갖고 오잖아 내 얼굴 뒤에 조합템 넣을 수도 있다고? 내 얼굴 뒤 여기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흔 야 없듯 흐흐흐흐흐흐흐흐흑 내 얼굴 뒤 얼굴 파란색 실피실 잘 보냈나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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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거만 알려줘서 내가 모를 듯 이거 버클로 조합되는 것 같은데 버클로? 이거랑 송곳니 이게 조합되는건가? 아 파란실 나왔네 파란실 나오네 이거 봐 얘네둘이 사랑의 골짜기 그러면 이게 좀 더 티어가 괜찮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지금 쓰는게 이게 이득이다 왜냐면 상대 방어가 없어가지고 아 이거 할걸 어 야 근데 초반 깡패기네 어 창 미쳤네 창 돌았구만 조합은 다음 턴에 되는건가? 그런거 같은데 일단 가방을 좀 찾을게요 야 이거 게임 되게 재밌다 게임이 중독적이야 하나 팔고 가고 싶은데 이거 팔자 이게 좀 더 셀거 같애 저거 하고 아 가방에 붙여놔야 조합돼요? 아 그래? 아 이렇게? 조합이 이렇게 되는구나 어 슈퍼 오토팩보다 난 이게 더 재밌는데 아 보석함 낭낭하게 좋던데 아까 그지 아.. 아이씨 아 예약할까? 아.. 근데 이게 이게 걸 수 있으려나? 아니야 하지 말자 방어 없지? 창 봐 창 났다 아 얘 되게 못한다 독 이렇게 하는거 아닌데 왜 이렇게 못하지? 알려줄까? 제 아이디 뭐였어? 나중에 알려줘야겠다 굿 까시 전투시작진 어어 아 좋은데요 어? 숫돌메타 어때? 숫돌메타 어떤데? 숫돌메타 하하하하하하 숫돌로 가봐 일단 가방 좀 찾아야돼 일단은 중반 넘어가야될거 아니야 조자룡 상산조자룡 메타로 갈게요 그렇지 앞에 비워두고 어때 우와 상산조자룡 폼 돌았다 어 어 얘랑 얘도 합쳐지네 피 아뮬렛이랑 얘도 나쁘지 않네 바나나 방패 위치 왜? 이거 무기야? 이거 무기 아닌데 똑같은거 아님? 좀 더 좋게 해볼라고 근데 얘랑 얘가 너무 비싸 이거 어 어? 가방 아 나중에 포션을 좀 해놔야되려나? 말리던데 음 조자룡 갑옷 안입었어요 일단은 주창 메타 아직은 조자룡으로 진화 안했어 주창으로 갈게 산적으로 일단 툭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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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공석으로 가야되나 잠시만요 잠시만요 가방만 왜이렇게 잔뜩 사냐고 좀 드릴까요? 부러우신가요? 안줄거거든 제꺼거든요 님이 사세요 이건 제껍니다 부러우실거에요 이거 아마 와아 상산조재룡 돌았다 폼 응? 상산조재룡 폼 웅장하잖아 상산조재룡 폼 상산조재룡 폼 돌았잖아 칼이랑 숫다리랑 좀 어? 그러네 근데 나 지금 숯맘 하기로 했는데 제 숫돌 왜 얘랑 조합해야되죠? 좀 멈춰주시겠어요? 제 숫돌 보호하고 싶거든요 잠시만요 멈춰줄래 바나나 하나는 팔 수 있긴 해 바나나 하나 이런식으로 가자고 어 좋은데 오우 얘랑 얘랑 합쳐지고 하나 더 붙일 수 있나? 앗 하나 더 붙일 수 있잖아 그렇다면 아 잠깐만 이거 좀 알뜰살뜰 넣고 싶다 기다려봐 이게 최선 같기도 한데 차라리 얘 공격력 올려주고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하는게 어때? 이러면 두개씩 붙고 저거 되잖아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하고 종수형을 아니 회원님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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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운 종수형으로 갈게요 좋아 리롤하지 말고 여기로 하자 야 방어 돌았다 이거 방어도 깨버린거 봐 야 폼 돌았다 야 죽창 뭐야 와 죽창 작容 흉 반Não 추억 desapare 어 뭐야 수털 또 내네? 한번 더 되자나? 하나 더 solutions 더 Participت chiffon 두개 더 헤어초되 하나 더 해야되 혈이 안되는거구나 풀머강 냠냠냠 대수돌되는거? 이거 찾자 그러면 지금 리롤해야되는구나 리롤하고 리롤하네 아! 야 나왔다 이거 어떡해 아 수돌 갖고 있는데 아 이거 세일하는데? 네? 창 이제 팔까요? 너무 창인데? 어? 숫돌하고 저거 할인가로 아니 할인가로 저거 하면 되잖아 이거 사면 진다고? 혹시 창맘 계신가요? 채팅창에 지금 저와 같이 창맘 계신거 같은데 죄송한데 지금 이 창은 위력을 다 한거 같거든요 이게 보세요 어머니 저도 같이 이거 지금 무기 피해가 8에서 10인데 이건 현재 2에서 8이거든요 삼돌이로 갈게요 그러면 이거 예약하고 이거 어떠세요? 이걸로 저희 협의점 찾는거 어때요? 종수형이 아니 종수형이 아니라 이거 나오고 그 여기 일단 여기 공석 올려야되니깐 이렇게 하고 아 스테미너 아 스테미너 소모가 많네 아 스테미너 터지는구나 그럼 뭐가 더 티어가 높은거 같애? 기다려봐 이건 예약해놨어 지금 칼이 좀 더 티어가 높나? 칼이 좀 더 티어가 높나? 죄송합니다 창 버리겠습니다 창 좀 내고요 그럼 종수형 다시 여기 소중하게 10% 여기 놔둘게요 냠냠냠 풀먹음 3회 판매하기 3회 판매하기 오케이 일단은 이대로 레츠고 조합하구요 조합하구요 야 뭐야 이거 야 이거 슈퍼 상추쌈 아니 상추쌈 뭔데? 상추쌈 어 또 됐다 영웅의 롬소드 어 좋은데 뭐 할까? 어 이거는 리퍼 저항이네 자연 아이템마다 저항할 확률이 있음 이건 저항이고 이건 자연 아이템마다 하트와 이건 흡혈이고 이거는 크리티컬 피해를 주고 크리티컬 시 저걸 근데 우리 크리티컬 이게 있나? 음 애매하긴 해 근데 저항도 좋다 자연 아이템 뭐있지? 자연 포션 하나밖에 없네 자연이 기본 가방이 우리 크리 가방이야? 요거 어 그렇네 기본 가방이 크리 가방이야 그래서 지금은 그게 별로 없는데? 이거 크리가 지금 몇 퍼센트인지 알려주는게 있으면 좋을텐데 레인지백 5% 크리가 음 이걸 조합을 하기가 좀 빡세긴 한데 그럼 해볼까 그럼 해볼까 어? 좋은데? 아니 왜 안 살거야 안 살거야 안 살거야 안 살거야 여러분들 그거 구염이에요 안 살거에요 하지마세요 아직 사지도 않았는데 어 이거 아까 어떻게 됐더라? 어? 이거 왜 안 이어지지? 이거 아까 어떻게 했는데? 아 물이 아래로 흐르는구나 아 물 흐르는 방향으로 가는구나 아 물 흐르는 방향으로 가는구나 오 좋아요 세로로 해야되네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흘러가지고 아 나중에 좀 배치를 다르게 해줘야겠네 이거 배치가 중요한데 그치 이거 배치가 중요한데 그치 이렇게 배치 일단은 근데 얘가 크리티컬 주는거 보다 크리티컬은 저 위쪽에가 주는게 좋지 않나? 이런식으로 얘가 크리 주고 차라리 얘가 받고 어 이렇게 갖고 창은 어떻게 하지? 하하하하 창은 어떻게 해? 제가 생각해 그리고 이거 올려야 될 것 같아 10%씩 이게 나을 듯? 이게 낫고 스테미너 지금 사용량 높음이에요 스테미너 스테미너 지금 초당 1스테미너 회복하는데 난 초당 1.5야 스테를 높이는 그런 아이템이 필요해 창 지금 안돼 어? 조재룡 조재룡 갑옷 조긴 줘야되나? 스테 뭘로 늘리지? 이거? 일단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스테 안사용하니까 갑옷 있긴 해야될 것 같아 근데 요 갑옷은 아닌 것 같은데 스테당 1피에 불쌍합니다 요거라도 갖고 있을까? 지금 왕성 거물 왕성 거물 라이트세요 이거 자 10% 10% 체력 포션있다. 포션있다. 어때, 어때?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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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어때, 어때, 어때! 죽창 어때! 죽창 맛이 어때! 아, 뭐? 6칸. 어, 망치랑 뭐랑 조합되는데? 뭐야? 망치가 저쪽에 있는데? 어, 망치랑 돼지랑! 아니, 어, 돼지... 돈까스... 아니... 가방이 있어야돼. 가방이 있어야돼. 가방이 있어야돼. 잠깐만. 가방이 있어야돼. 아, 여기 나와봐. 어, 어, 어.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어, 근데... 이거 다시 빼야된다. 그치? 빼야... 아, 나와봐, 나와봐. 이게 맞네. 어, 되게 버리는 거 근데 시원하게 버린다. 응? 돈까스 안 돼요. 뭐지? 스태이? 스태이 매우 높음인데? 이거 합... 합쳐지지가 않는데? 나 이거랑 이거랑 합친 줄 알았는데? 두 개 필요해, 돈까스? 어, 된다! 아, 돈까스! 이거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러면 스타... 이... 스태미너 땜에 안 될 텐데 이거 스태미너는 어떻게 감당하냐, 우리? 이거 스태미너 어떻게 감당해? 근데 이거 없으면 이것도 안 되는데? 한 턴 주자고? 이건 스태미너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거 빼면은... 이거 빼도 매우 높음이야. 근데 이거 주딜 빠지면... 야, 돈까스 다 빼야 돼! 와우! 한 턴 줘야겠다, 그냥. 한 턴 줄게요, 그냥. 여러분, 그렇게 돈까스를 좋아하시나요? 이거 한 턴 줄 정도로? 이거 후회하면 어떻게 해? 별거 아니면? 일단 해, 예능용이니까. 노란물약! 아, 노란물약! 야, 주셨다. 스태프 딸이네. 어, 이기나? 그래도? 말랑말랑 찹쌀떡림! 뭔데? 말랑말랑 찹쌀떡림! 컷! 돈까스 완성! 돈까스 렛츠 고! 어? 누가 이거? 누구야! 아니, 누가 배 갈랐어! 아... 여러분들이 죽였어요 아... 얼만데 5골드 맛있잖아 5골드 5골드... 근데 3인데 더 갖고 있던 게 이득이었을 것 같긴 한데 음... 손해네 살짝 손해 방어 좀 들고 있을까? 회원님들 아... 나 보석함 갖고 있을걸 용? 아 용? 그리고 혹시 스태 물약 좀 얻어야겠는데? 우리? 용 궁금하긴 해 이거 두 개 갖고 있자 방패는 어때요? 35%의 확률이 피해 방지 이거 방패 좋은 것 같지 않아? 12 이거 어때 이거 더 많은 실드 제공 이제 30% 100에 30이면 10분의... 1, 2, 3... 한 12 정도? 든든해요 아... 별도 없네 아... 이거 부숴야 되는데 아... 나쁘지 않았네 이거 바꿔야 되는데 어... 좋아 근데 야 6대 부족해도 야... 야... 개 치사한 데 쓴다 야 근데 이게 왜 더 세니? 아까 나 그... 버티기 됐구나 어? 이거 방패 안되는데 가시 방패는 이게 아닌가? 뭐지? 어... 부하한다 얘 이제 안되는데 얘 자체가 방어 기초 방어가 없어서 그런가봐 나 이거 좋다 이거 이거 어? 나 램프 좋더라 램프가 좋더라고 잠깐만 붙여가지고 무기 27피해 추가하고 쓰읍 뭐하나 팔아야되는데 야... 이거 여기에 붙일거거든요 저? 아... 이거... 이걸 쓰니까 여기에 바꾸자고? 어... 좋... 그것도 좋은거 같애 그니까 램프가 사실 얘한테 붙여도 얘를 스테미너가 써가지고 왜 이렇게 하면 되긴 하거든? 얘 맞고 용 들어갖고 이러면 좋아 어떻게 해? 좋아 쓰읍 어 좋은데? 오케이 들어갈게요 오케이 방어 없고 방어 없고 방어 없고 방어 없고 아 이게 용이구나 이거 어떻게 할건데 어떻게 해야 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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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 그냥 크리티컬 컷! 우승! 아 브론즈는 한번도 앉으네 가는! 쉽다 쉬어 근데 브론즈에서 예능댁 많이 해야될 듯 회원님들 왜냐면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정해져 있는거 같애 정답이 지금은 왜냐면 얼리옥세스라 이거 랭킹 가져가고 또 예능댁으로 갈게요 어 나 실버야? 어 나 브론즈인데? 아 뭐야 아 랭크가 아 무조건 랭크가 이거 그러면은 그 랭크가 뭐뭐 있어요 회원님들? 그 브론즈 실버 골드 어디까지 있는거야? 뭐 디 골드다 뭐야? 골드 에메랄드 아 로라우 같애? 풀 다마 그러면 건방지게 죄송하지만 골드 까지 패배 없음으로 갈게요 패배란 지는 어 하트 뺏기는거 하트 다 소모를 의미한 아니 저 이정도는 가능할거 같애요 제가 서바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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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5분 드릴께요 리포란거 한번 돌아가면서 할께요 오케이 저 이제 사는게 좀 달라지요 보이세요? 지금 방금 산거 뚝뚝 산거 한번 믿을분들은 믿고 근데 저 믿지 마세요 저는 저만의 지금 이 카드게임을 할테니까 저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숭배할거면 숭배하시고 단 숭배 여러분들의 대가는 톡톡히 치르도록 해주세요 아시겠죠? 어느 캐릭이든 골드 갈테니까 그냥 흠 흠 흠 숯돌 허브 흠 아 근데 이거 뭐가 나오는줄 알았어 전형적인 사기꾼 말투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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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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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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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적용 동시에 받기엔 좀 어렵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어때? 트리거 박고 트리거 박고 트리거 박고 좋아 이대로 가는 거야 골드 기다려라 프라이팬 1대 뚝배기 2대 뚝배기 3대 뚝배기 4대 뚝배기 나가 실력 없으면 나가 어? 빗자루 펜 합체된다 근데 이거 합체시키면 안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얘의 효과가 얘한테 적용될 것 같은데 안될 것 같아 한번 해보라고? 한번 해보라는 분 포인트 걸고 저한테 질문 주시겠어요? 회원님이 어떤 포인트 걸 거에 따라 제 행동을 달리할 거니까 한번 포인트 걸고 해주세요 한번 해보죠가 1번이야? 그럼 참아야 되네 어? 해보조가 1번이면 해야 되는 거잖아 가능이잖아 오케이 오케이 야 2번이 하지 말래 이거 좋은 건가보다 그러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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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기다려봐 그러면 기다려봐 판단 어? 아 잘못됐다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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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직 괜찮아 이 정도 실수는 나쁘지 않아 등지쳤죠 으음 삽 삽 삽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삽이라고? 삽을 준다고? 어? 삽 삽 삽 아 하나가 비네 근데? 삽 삽 아 이 저기를 삽 삽 삽 삽 삽 삽 삽 삽 삽 어 좋아. 이런 거는 가져가. 예약하고 이.. 종.. 하.. 아니 가.. 아니 아니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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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버려버려. 지금은 아니야. 얘 뭐야 가방! 가방 배치 뭔데 이거? 좋았어. 아! 야! 아니! 이런 후라이팬은! 왜 이거 삽대서 채팅창이 한마음 한뜻으로 삽 이러는 거 왜 열받지? 삽지라고 앉아있네. 아까 삽이라고 말하셨는데 다 강퇴. 누구지? 아 삽 됐잖아요. 아니.. 아 어떡해 이거! 아 뭐가 좋은 건데. 이거 무기 효과 못 받잖아 이거 회원님들. 아.. 완전 삽 됐어. 후라이팬 찾아야 돼. 아 근데 지금 이것도 해야 돼. 아 다 꼬였다. 텍 아.. 아이.. 지금 급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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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사야되는데? 아.. 아.. 미쳐. 아 이거 버틸 수 있나? 삽으로? 아.. 이거 진짜.. 일단 해봐. 일단 버티자 하보. 그래 일단 버텨.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 삽갔네. 아 이거 다 버려. 버리고 해야 돼. 가방 예약하면 안 돼. 후라이팬 찾아야 돼. 아 나 이걸로 튀어 올리려 하던 건 아니었는데. 야 데미지가 달지 않잖아. 왔다. 아.. 삽하나 더 고고? 오! 그러네? 삽하나 더 고고 할 수 있네? 너 벤. 하하. 너는. 일로와. 아니. 다른 건 다 계세요. 삽하나 더 고고는. 뭐야 쟤? 이삽은. 지금 말이 나와 이삽이 어? 이삽 말이 안 되는 거야. 아.. 씨.. 삽이래. 하하. 신나하고 있다. 저거 갔다가. 으이그. 재밋댄다. 삽. 하하. 하하. 삽 이러고 있네. 삽. 어? 아이고. 미치겄네. 미치겄네. Muhammad. 야 이거 어떡해. 삽. 아니. 이거 다시 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다시 해야 돼. 나나. 음. 나와보고. 아 보석함은. 갖고 있어야지. 이거 10% 적용받으자면은. 쓰읍. 어떻게든 여기서 지금. 복구하려면. 근데 삽 효과가 뭐라고? 60% 확률로 아이템 하나. 그러니까 공짜로 무작위 아이템 하나가 나한테 들어오는 건가? 어, 쌉이득이네? 그럼 마늘 먹은 거잖아, 지금. 쌉싸기... 쌉... 쌉이득이잖아, 이거. 아, 잠깐만, 이거 저기에 갖다 놓잖아. 오케이. 오케이. 바나나로? 이렇게인데... 위치 바꿔야 돼. 보석함은... 쌉 쏘내네? 음... 보석이... 바나나 두 개 붙으면 안 되는 게 바나나 제외하면은 그... 다른 종류 음식마다 더 빠르게... 그러니까 바나나를 제외시키고 붙여야 돼. 이렇게 붙여놔야 돼, 그래서. 보석... 아니, 넘기자, 이거 그냥. 보석 뭐... 한턴 뭐... 손해봐도... 삽이 되니까... 어차피... 바나나를 돌려도 보석이 들어갈 데가 없어. 들고 있을게요, 이게. 지금... 리롤 치지 말고 대기할게요. 다음에 어차피 가방 살 거야, 그래. 오히려 이게 좀 셀 듯, 근데. 우리 프라이팬이 있어가지고. 이거 봐, 얘는... 얘는 사비 없잖아. 난 사비 있고. 어떻게 할 건데? 난 바나나 있고. 사비 없는데, 얘는. 어떻게 할 건데? 사비득. 하나. 일로,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어? 보석 이거 나온다. 뭐야? 여기만 있어도 보석이 나와. 사비 땅 컸다고? 아닌데? 샵에서 나온 게 아닌데? 왜냐면, 샵에서 나왔으면 얘가, 내가 눈치챘어야지. 아, 샵으로 봐. 야, 쌉싹이네? 어때? 어, 좋은데? 스읍. 결국에는, 뭘로? 도구로 가는, 그, 낫이 있어야겠네. 리펀. 아, 그래서 낫 들고 있구나. 개무기라고. 어쩐지. 저거 가야돼. 얘는 낫으로 가야돼. 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좋았어, 좋았어. 일단 대기하고 돈 이거, 모을게요. 돈 모으고, 그대로 갑시다. 대빙하벌. 드노 부예님? 어, 지린다. 어, 지린다. 어떤데, 어? 탈짐받아야지.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앗! 돌... 뭘 별론데 아 구하고 싶은데 구가 안돼 삽 또 나왔네 합쳐지긴 하네 저기 버섯이랑 근데 꼬시지 마세요 어? 오? 아니 자꾸 종수형 느낌표 뭐 어쩌라고 뭐 종수형 느낌표 지금 어떡하라고 내가 이거 못사 1에 2 아 이거 살 수가 없어 아니 지금 종수형 하기에는 늦었어요 종수형 하긴 늦었고 보석 합치기를 어떻게 해? 보석 못 합칠 텐데 아 이거 사갖고 좋은데 그건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그건 좋은 생각이야 10% 이득은 좀 딴 거 보자 오케이 일로 오셈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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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에 넣어야겠다. 관짝에 넣어야겠다. 관짝. 관 세울때 된거 같은데? 이제? 다 나와! 다 나오고 10% 하나 여기 갖다 붙이고 10%를 조금 떼어놔야 될 것 같은데? 상점? 상점 이따가 상점 이따가 고라해도 돼 자, 근접무기 근데 마녀가 얘한테는 사귄 것 같아요 그치? 마녀 개 사귄 것 같아 어? 한 글자는 안돼 한 글자는 레알 베니 마녀가 너무 사귄대? 저 있을 때 한 글자는 안돼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그냥 우라이펜 보다 저기에 더 어? 포션 나왔고 포션도 필수에요?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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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은 힘싸움이 좋아가지구 마녀도? 마녀도? 바나나끼리 붙이면 안돼 포션 이거 아이템이 demander integral 그럼 여기에 넣자 이걸 더 빨리 그리고 싹 바나나 컷하긴 너무 아까운데 이거? 어, 보석 합칠 수 있어. 잠깐만 이게, 이게 이게 왜 여기가 맞나? 이거 어차피 이게 안 되니깐. 10%만 받고 바나나 이렇게 돌려봐 이거는 나중에 뭐 하나 채워놔야겠다. 오, 좋다. 블루베리 다 받고? 다 받고? 탑 탑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생각보다 이게 들어와 잠깐 나와봐 보석이 애매하네? 세우면 되나 이거? 됐다. 됐지? 야, 너무 극한의 이득인데? 너무 극한의 이득이야. 잠시만 돌주머니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오와! 제가 봤을 땐 나봐봐 팔고 이거랑 이거 가야될 것 같아 버섯 슬라임 버섯 슬라임 너무 보고싶다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나중에 버튼은 어떻게 그 따로 좀 하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건 할게요 안 되고 이것만 예약하고 그래도 될 것 같아 어 어 좋다 좋다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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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뭐지? 돌 파라 나중에 가방 나오면 혼내줍시다 이거는 쌉싸리다스 팔고 가면 되니까 이거 조합하고 아 보석감 좋은데? 우리는 이 턴이 약할 수밖에 없어 크아 돌았는데 플레잉 카드 플레잉 카드 가시채 찍 드래곤 스킨 부츠 아 이거 좋더라 이거 하나 사놓으면 든든하긴 하더라 드래곤 스킨 부츠 티어 대비 지금 되게 삽할면 되나? 삽사리다스 하면은 이거 이거 조합할 수 있네 턴 다 미쳤따리 삽도 쓰자고? 스테미너 부족할텐데? 삽을 원해요? 매우 높음, 삽 들어가면 어, 이거 너무 좋은데, 근데? 이거, 이거, 이거 무는 거? 스테미너 매우 높음이라 안 돼 오! 관 안 닿아도 뭐 되지 않아, 이거는? 비격실 관이 냄비는 아니고 된 거 같아 4팔면 4골드? 이거 아껴줘야겠다 물약도 괜찮은 어, 나랑 똑같은 거다 그래, 내가 더 쓸듯 내 디버프 봐 컷 나 왜 캐스 해야지? 나 왜 캐스 해? 쭈레건부츠 저거 합칠 수도 있겠네? 지금 합치는 것보다 들어가는 게 더 좋을 듯? 이렇게, 오케이 아, 들어가도 합쳐지는구나 오, 좋아, 완벽해요 램프 효과 말았어 나, 나, 어때? 디버프 컷! 바로 쓸버 자, 앞으로 골드까지 이제 팹이 없어야 돼요 실버가 좀 빡세진다, 이거지? 아, 저렇게... 어때? 릴롤 한 번 더 괜찮은데? 그렇지 제가 생각하기에 티어가 이 요리 후라이팬이 좀 높을 것 같아요 티어가 좀 높은 것 같아 후라이팬이 이게 왜냐면 요 이상 무기가 리퍼는 특히나 버티는 게 좋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 아, 그래? 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음식이 초반에 이거봐, 빗자루랑 싸워도 개센데? 왜냐면 얘가 효과가 다 적용돼가지고 3,4 데미지에다가 후라이팬이 갈라이팬인데 초반이? 초반 무난하게 넘길 수 있잖아 후라이팬이 마늘 너만을 사랑한다 했잖아 3골드 이득 볼 것도 없는데? 이 와중에 기습 의문 아제르들은 다 저렇게 되는 건가? 어 선생님도 그렇게 됩니다 곧 몇 년 안 남으셨어요 너만을 사랑한다 했잖아 아 이거 리롤이 맞는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가! 바나나 보다 뭐? 넌 안 그런다고? 너도 그래! 10년 뒤 와서 채팅 처방 어떻게 똑같이 될 테니깐 마늘 넣으면 너 마늘 못 참을걸 이거? 아하 너도 똑같이 돼 이거 아 이거 너무 째는 건데? 아 너무 째는데 이거? 지겠다 가시방 패 있어가지고 디버프 내가 더 많이 걸어도 초반 초반에 근데 후라이팬이 후라이팬이 버텨준다면 지켜버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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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 보면서 아 아 블루베리 블루베리 아 절대 안해 망치는 아까 봤잖아 효과 망치는 봤는데 망치는 안 돼 한번 합쳐먹입시다 오게이 아까 창도 재밌더라 지금 뭐 괜찮아 보이는데 어 합쳤다 허브 허브 둬야지 굿 오케이 오옷 너무 싼데요 아니야 아니야 너무 싼데 음 음 세게 갈려면 이거고 이득 볼려면 이거고 근데 이렇게 해도 이길 것 같아 이득 볼게요 다음에 상점 넣어서 줘가지고 왜냐면 손해야 보석 하나가 더 좋은 것 같아 방어력 업 방어력 업 다 넣을 수 있는데 머리 아프잖아 또 다녀오는 또 다녀오는 굿 후라이 벤 굿 하드 하드 ying 이득 아 그리고 새삼스럽지만 지금 타국에서 보고 계신 분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있어 유학생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사연을 따로 받아가지고 외국인들도 많이 본데 왜냐면 그분들이 이 세상 참 좁은게 제 여자친구의 친구분의 남편분이 해외에서 원래 저를 보고 계셨는데 제 여자친구의 친구랑 결혼한거야 결혼하고보니까 알고보니까 자기의 신부가 내 여자친구의 친한 친구였던거지 그래가지고 나를 처음 만났을때 이제 어쩌다보니 인연이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제 캐나다에서 유학하시던 분이였는데 캐나다 외국인 친구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기습 홍보 기습 숭배 상시 아니 상시 숭배 숭배해야만 해 외국인들도 한국말을 모르는데 한국말을 모르는데 많이 보신대요 고맙습니다 매번 고맙습니다 매번 고맙습니다 멀리 1, 2, 3 2, 3... 아, 좋은데? 어차피 스태프 쓰지도 않으니까 피격시 1부요 그래, 이게 좋네, 이게 좋네 좋아! 어쩔건데! 나는 드래곤, 주래곤 스킨이 있는데 너는 디버프 계속 걸리고 아 나 근데 이거 마녀 왜 이렇게 좋아 보이지? 마녀 왜 이렇게 좋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마녀? 헥스블레이드는 추가 공격 발동 아 왜냐면 이 캐릭의 고점은 탈진에 있는 것 같아 리퍼는 근데 이게 탈진이 피로 피해 있는다는 게 왜냐면 우리 나중에 포션 살 거잖아 스태 소모도 없고 말이 안 되는데 다른 거는 솔직히 랜덤 디버프 유발한다 다른 걸 고를 뭐 그게 없는데 탈진이 너무 큰데 이거 덱이?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능력이 랄덤 디버프 유발한 저희 Fortran 랄덤 디버프 유발한 저희 Fortran 그분이 이거 세우고 세우고 지금 이렇게 가져가 좌상닭 바나나? 왜? 그럼 음식 못봤는데? 이거 돌리면 이게 맞지 않아? 마늘을 한 칸 오른쪽으로 마늘을 한 칸 오른쪽으로 어떻게 가지? 뭐지? 마늘 이리로? 그러면 근데 이거 받으려고 나 이렇게 한 건데? 이거 받고 이거 받고 이거 받고 이게 최선 아닌가? 이게? 바나나 니은자로? 아 바나나 이렇게 니은자로? 아 아 그럼 얘를 마늘 효과를 못봤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럼 블루베리를 못봤는데? 이렇게 블루베리 받고 이렇게 해야 다 받는 거 아니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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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건데? 어? 뭐하는 건데? 나랑 나랑 싸움하는 거야? 뭐야 이거? 나 이 게임 모른데? 그럼 말하지 마! 하하하하 처음 내게 맞으면 나 잘한다고 하고 말하지 안 마 그러면 말하지 않으면 되잖아 말을 왜 하는 건데 보석 아깐 합쳐졌는데 칸이 좀 가까워야 되려나? 이렇게 해볼까? 그러네 이러면 합쳐지네 됐어 그리고 종수형 세우기 종수형 세우기 뭐 이건 상관없는데 어? 아까 후라이팬츠는 어떻게 한 거냐고요? 그 여기에다가 아 이거 보여드리면 안 된대 아 이거 스포라 한번만 알려드리게 회원님이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부패한 크리스탈과 펜을 하면은 판다몬입니다 이거 레디센 올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지금 같은 게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레디센 올리지 말고 저것만 좀 유념해서 하시면 됩니다 으에에에이 이것 봐도 이 덱하게 쇄 이 덱 누구지? 일단은 근데 이거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아? 크다, 커! 어떻게 할 건데? 나도 많이 하는데 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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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진! 그렇지! 아, 팔아야겠다. 어잇? 어, 게임 근데 너무 잘 만들었는데, 진짜? 너무 재밌는데? 그냥 딱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야. 정말. 제가 좋아하는 종류의 게임이야. 이겨서 그렇다고? 회원님 계속 지는 건가, 그러면? 뭔데? 왜 지는데? 혼수 좀 해줄까, 내가? 왜 지는데? 갖고 와봐. 방송국에 사이즈 봐주게, 어? 뭔데? 어떻게 해야 지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질 수 있는 건데, 어? 사이즈 한번 봐줄 테니까, 내가. 아... 이거 두 개 합쳐놔야지. 이렇게 하고. 좋았어! 어우, 물량 좋아! 어우. Do you want to keep them alive? Do you want to keep them alive? 야, 뭐야? 얘, 개 사귀무기. 지금, 어떻게 갖고 있어, 이거. 지금, 어떻게 갖고 있어, 이거? 삽쌀이네, 그래서? 아, 삽쌀이다. 아, 삽쌀이다. 아, 삽쌀이긴 해. 립 소 블레이드. 종수형 내보낼까? 이거 어떡하지? 아 지금 티어 올려야 되겠네 일단은 그거 찾아야 돼 그 물리학 상점 찾고요 오! 좋은데에에에에에 좋은데에에에 좋은데에에 좀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실버 미만 혼수 금지 저 불편하니까 혼수하지 말아주세요 실버 미만은 그대로 저도 제가 돌파하고 갈 거니까 아 게임 안 한다고? 알겠습니다 잠깐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블루베리 아 블루베리 2연타 하고 싶은데 그래갖고 근데 요거랑 요렇게 차서 이게 좀 불편하긴 하다 더 딜은 나올텐데 그치? 좀 바꿔 볼까 좀 뭐 이렇게 하면 되긴 하거든? 뭐 이렇게 하면 되긴 하거든? 나 한가씩 땡길라구 어 잠깐 잘못된다 아 괜찮아 다시 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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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게임 왜 이렇게 잘 만들었지? 어떻게 매번 이렇게 잘 만드는 게임이 나오는거지? 신기하게? 이럴 수가 없잖아 이거 10% 받고 아 이거 10% 안 받네 아니 전투 시작시구나 어차피 세상에 대단한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새삼스럽게 어 왜 이건 합쳐졌는데 이건 1골드에요? 종수형 깨버릴까? 종수형 깨버리자 어차피 이등 많이 받는데 울지 말아주세요 재책감생기 됐어 됐어 버려버려 됐어 버려버려 버리고 된거 같애 어 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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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남았다 거기다가 디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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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개쎄졌는데요?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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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씁.. 쯧.. fest 저에서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용이나 하자! 얘는 이제 25%로 저거고 음식이 발동할때 1를 유발 아 개 사귀긴 하네 개 사귀긴 해? 음식이 발동할때 아 개 사귀긴 해 안가면 밥오네? 아. 시, 개 사귀는... 음식이 발도 없이... 그러니까... 맞아 맞아 회원님들 말이 맞아요 음식이... 야 이거 하나 갖고 있자 혹시 모르니까... 회원님들 말이 맞습니다 야 방어력 백... 나 포션 있지? 포션 한 대 먹어 그렇지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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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다시 해야겠다 아이템이 더 빨리 트리거 아이템이 더 빨리 트리거 그러면 요거를 여기에 놓고 얘가 트리거로 돼야 되거든요 얘가 트리거가 되고 음식 두 개? 아... 근데 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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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리고... 아까 예약해둔거 지금 막픽이니깐 철썩 아... 아... 철썩 이거 근접무기인가? 아... 한번 쓰고 싶긴 한데? 아... 뭐 팔거 없네? 갑옷 조합된다고요? 갑옷 조합된다고요? 어? 그러게? 미친... 좋은데? 질 수도 있어요? 아... 아 보석 낄거야 아 맞아 하지만... 안 깨어도... 대충 누가 때리지 않을까?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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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서바이벌 안하는데 서바이벌... 좀 해서 랭킹... 아... 올리는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왜냐면 버티기를 하면은 이게 약관에 위배돼서 저기... 거시게 되거든요 랭킹 점수가 혹시 1번분들 괜찮으세요? 서바이벌 한번 해서 조합 갖고 가는거? 어떠세요? 아! 그러면 이거 하고 그... 저기... 지면 되겠다 한번에 아 2번이 해야지 2번 2번한테 물어봐야 되는거구나 아 그럼 제가 공정하게 이거 하고 지겠습니다 지금 2번이 안 돼요잖아 그럼 랭킹변경 15가 안 될테니까 아 이... 아 안 되는구나 버텨야 돼서 아 그럼 이게 맞다 깔끔하게 안 한다 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죠 근데 이미 여러분들 패배를 좀 직감하지 않으셨어요? 저의 리퍼 실버가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있겠어요? 예? 막을 수 있겠냐고 이거 막을 수 있겠냐고 이거 툭 빼기? 아 근데 게임 킵니다 그래 아 자 키지마 아니 하지마봐 야 이거 로봇 안 좋게 나왔다 어?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만 어어? 미리 팔게요 뭐 한 번만 더 돌려볼만 하네 1번분들 참을 수 있겠어요? 자본주의의 힘으로! 방패 샀네? 너 망했네? 이게 실버? 나가 후라이팬으로 땡검 일단 대기 어? 음식 뭐야? 여기 안 붙인 거 뭔데 이 배치? 근데 내가 져야 돼? 다행이다 내가 저 배치에 져야 된다고? 이제 여러분들 보이죠? 게임 많이 해가지고 이정도면 이제 보이실 것 같은데? 롱소드보다는 그는 손으로 거기에 져야? 아 보이잖아 이제 아 여기 지겠다 좀 많이 짰다 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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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랑은 다 했잖아 나나나나나나나 좋은데요? 괜찮은거니 이 정도면은 버티지 않을까? 잠깐만 갑옷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 갑옷 차이가 좀 있어 확실히 초반은 갑옷 차이가 좀 있어 확실히 주사도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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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근데 머리쓰는 게임하니까 배고파 颡 sincere 배민으로? 바나나 갈아먹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 바나나 쉐이크 갑자기 땡긴다 바나나 우유 말고 쉐이크 쉐이크 오! 오! 어 생 바나나 주스 그런 거 이렇게 단다 아 잠깐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었는데? 내가 원한 게 이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원한 게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원한 게 이게 아니었는데? 이거 바나나 받고 효과 음식이 몇 개지? 음식이 3개인가요 지금? 음식이 3개죠 후라이팬 조합된다고? 어? 후라이팬 뭐라 뭐랑 조합되는 거지? 엥? 노란색이랑 조합되네? 그러게 뭘까 저거 바나나랑 갑옷은 합체 안 되는 것 같애 근데 이 포션이랑 저거는 합쳐지네 뭐 자리가 없다 자리가 없다 어? 하나 빼고 요거 갈게요 요거로 이득 좀 보자 스테미너는 이게 칸이 어차피 그래서 지금 예약해놨지? 어? 이정도로만 하면 될 듯 아 포션끼리 부숴야 되는데 지진 아닐 것 같은데? 3 뭐야 이거? 야 이씨 합체! 우와 근육맨 돼버렸네 응? 응? 근육맨이 되어버렸어? 바나나 말고 딴 거 필요한데 바나나 말고 아 마늘 채울 수 있구나 굿굿굿 마늘 세우고 마늘 세우고 오! 근데 블루베리 하나 있으면 좋은데 일단 붙여놔 일단 이대로 뭐? 마늘 지금 별로 있네 다음 턴에 나오면 잡을만한데 요거 좀 잡혀줘 우왁 컷! 어둠의 머리빛 오프 컷! 그릇 이빴은 어둠의 머리빛으로 가고 어둠의 머리 빛으로 가요 이게 이제 독 2초마다 1스택 피해 독이 생명력을 훔침 독땜으로 흡혈하기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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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독립 흐피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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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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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하지 말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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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아니야 비상 아니야 아 사소해 사소해 구하면 돼 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자 당황하지 말고 사교한 거니까 침착하게 웅성웅성 거리는 거 총 1,000일 자 중1,000일 3,000일 1,000일 5,000일 3,000일 1,000 necessarily 램프 둘만해요 공석 주고 아 독도 못찾는데 근데 공격 빨리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건가 위치좀 바꾸자 위치좀 바꾸자 위치좀 바꾸읍시다 하나가 하나가 음식이 야 생각보다 근데 내가 파밍을 너무 못했다 생각보다 파밍이 많이 안되어있네 따로 뭐 없네 음식도 4개밖에 없어 보니까 이게 낫겠다 그죠 음식도 이게 다야 아 갑옷이 아 갑옷이 큰데 생각보다 갑옷이 엄청 큰데 아 갑옷 없는데 흡피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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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옷이 있었으면 무조건 이겼는데 아 갑옷이 아 갑옷이 아 갑옷이 아 갑옷이 아 갑옷이 일단 버티기로 가야지 가방 그만 사래 싫어 내 가방이에요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제 가방에 왜 사사꼬건 남의 가방에 태클이요 제 가방이에요 제 가방 일단 이렇게 해놔 가방 아 못 참아라 아 살꺼야 예약해놔 강력한 영역 물량이잖아 아 하나다 하나다 아 좋아 그래 괜히 빽빽 배트리겠어 이게 가방이 맞네 좀 괜히 빽빽 배트리겠냐고 이게 묻어봐 빽빽 배트리잖아 이거 빽빽 배트리 20초, 55, 컷! 램프 효과 중첩 되나? 램프 중첩이 되나, 이거? 모르겠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없는 것보단 낫겠지? 그지? 없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 아, 이거, 이거 하고 싶은데 바나나가 근데 효과를 못 받아가지고. 아, 안 되겠다. 해야겠다. 못 참겠다. 어떠세요? 어h- 이렇게 하면 되잖아. 3 가방 안바.. 가방고.. 하하하하 합쳐봐 오케이 백 좀 사! 좋은데! 가방 드래곤 슈스도 하나 해놨자 오케이 이길 것 같은데? 가장 맛있는 간 precisa 물량 많잖아 영웅 포션도 있고 디바프 걸어 어 스테미너 사용량 매우 낮은? 그러면 무기 낭랑한거 제가 골라올게요 10골드 이상 무기 여기서 리로를 골라가지고 더이상 가방 안사고 자 보세요 렛츠고 어? 잃어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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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격시 상대 치유량 25% 감소 세계가 이거 예약해놔야돼 아 이거 위로 올렸어야되네 그래야돼? 아 꼭 기억하는데 2 1 2 3 2 3 3 음식 하나 없나? 남는 음식 하나 없나? 남는 음식? 괜찮을 것 같은데? 남는 음식이 나떠갖고 괜찮을 것 같아 이거 예약하고 다음에 지면 저거로 가면 될 듯? 비격지 더 빨리 공격 나도 더 빨리 공격 나도 더 빨리 공격 영끄래 골드까지 한걸음 아 당당하게 무패 자 갑니다 아 당당하게 무패 자꾸 또라이팬이라고 하시는데 이기면 재밌는 거거든요 골드 가고나서 덱 바꿀게요 안 먹으면 손해 입니다 성장한 제 모습 보여드릴까요? 아 당당하게 무패 어때요? 됐어 지금 이렇게 가 이따가 하면 돼 넣고 넣고 셀 아 버섯마늘 아 전혀 성장 안 했잖아 아 아 이 정도는 아 쌍편 좀 그렇긴 해 처음으로 빌드 한번 바꿀게요 단검으로 가겠습니다 단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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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진 양궁으로 가고 아 나 구찌 필요한데 아 오케이 추가 공격하고 하나 하나 아니면 지금 확실하게 이득 볼라 그러면 이렇게 배치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낫겠다 그치 그럼 요것도 바꿔 요것도 바꿔 요거 요거 얘 공격하고 티어 올렸으면 티어대로 가자고 그리고 종수형 하나 사 아 종수형이 하나 또 또 너무해 어 아니 독단검? 독단검? 10% 더 빠르게 하고 독단검 좋은데? 어? 좋아 좋아 저거 차 그대로 하자 보석함이 좀 나아야되는데 어? 허브 허브 허브형 있다 허브형 근데 별로인 것 같은데 흠흠 흠흠 규 규 와우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시즈닝 시즈닝 아 또 진짜 시즈닝 무슨 아 몰라 누가 안 잡고 입이 방정맞아 입이 방정맞아 입이 방정맞은 회원님이 있잖아 지금 그 숫돌 두개 다 받기 바나나 받으면서 옆으로 땡기 독으로가 바나나 먹을까? 쓰읍 근데 이거 바나나가 스테미너잖아요 스테 사용량이 워낙 낮아가지고 이거 스테 사용량이 낮네요 뭐야 0이잖아 스테 사용량이 0이야 안산 바보였잖아 아 Krr 어 좋은데 나 이제 빌드 좀 알겠는데 아 세력은 니가 많아도 결국엔 승자는 누구? 너 승자왜 너야? 니가 왜 이리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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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이기는 거야? 여기에 독을 넣어야 돼. 여기에 독을 넣고... 어, 그러게 음식이 너무 없네? 음식이 너무 없는데 가방부터 눈에 들어. 이거 어떻게 하지? 가방이 너무 늦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이거 두 개 다 맞고. 이... 일단은... 잇몸으로 씹을게. 어! 지렸다. 지렸다, 지렸다, 지렸다. 이거 다음 톤도 세일인가? 어? 다음 톤도 세일이야? 파인애플까지 넣었는데? 오케이. 포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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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있어. 전원! 먹으셈! 아, 안 먹어도 됐네? 어, 뭐야! 아, 아, 깜짝이야. 뱀. 뱀. 아, 갑옷지나, 르네. 뱀. 흡연을 갑옷, 가구. 가구! 네 네 네 네 네 저거 두개 바나나를 버리고 파인애플을 가야될 듯? 그죠 지금 괜찮네 지금 티어 많이 올라가는데 어 티어 확 올라갔어 이거봐 이거봐 엄청 세졌다 튼튼하다 튼튼해 와우 안밀리버블 파인애플 숫돌 팔아버릴까요? 사실 이렇게 가도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 티어가 별로 필요없는거 같은데 그리오枚 드래곤스킨부츠 어 dire건스킨부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으어어어 드래건스킨부츠 이거 어떻게 아세? 절락 무난하지않아? 무난하게 그냥 후방가면은 일일팔정도 구리구리 예약할정도는 아닌가? 요건 애매한데 걸어만 둘까? 쓰읍 뭔지? 문제가 되~~요 그냥 다 필요 없는 거 같아 내 생각엔 굳이라는 생각이 든다 삼골도 하고 아 이수용수영은 아니야 채턴 어차피 끝난다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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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미쳤다 미쳤다 미친 디버풍 미친 디버풍 미친 디버풍 늦었다 근데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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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옿 근데 이거 잘 넣어야 돼 어떤데 매치 얘랑 얘 효과 받고 흡혈이 어 가방 깜짝이야 펜파인애플 애플펜을 마늘보다 났나? 마늘이 저거고 치유하고 혹시 모르니깐 얘까지 하고 여기까지 해야겠다 혹시 모르니깐 다음에 지면은 하하 야 뭘 그렇게 아삭바삭하냐? 이 악물고 샀는데 템을? 여기 보석도 받고 근데 펜파인애플 애플펜 어떻게 건들건데 장대 칠 뱀파인애플, 애플펜 포션 파는게 낫다고? 그런가? 팔정도인가 이게? 쇠로로 제가 더 받으니까 포션 좋던데 나는? 나쁘진 않은데? 괜찮은거 같애 단건 받고 오 좋아좋아좋아 아 저는 괜찮은거 같애요 포션은 저금통은 깨자 그리고 요거 갖다가 이렇게 하자 이것만 예약하고 이정도만 해도 될거 같애 우왁 디버프 디버프 여기서 내 생각에 마무리할거면 이게 맞아 이러면 딱 마무리야 그러면 포션효과 두개 치명타 안박고 딴딴하네 너 디버프 22 컷 서바이벌 한번 하면은 우승인데 골드까지 갈 수 있는데 근데 2번분들이 아까부터 채팅이 없어 이미 시무룩해 2번분들은 어떠세요? 서바이벌 서바이벌 갈까요? 다 주무시러 가셨나 아니야 주무시러 간거 아니야 내가 보기에 주무시러 간거 아니고 한번 더 갈까요 어떻게 고고고? 그냥 하시죠 열받는데 알겠습니다 서바이벌 가겠습니다 그러면 불필요 불필요 왜냐면 이게 더이상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게임이 어렵진 않음 골드까지는 여러분들도 지금 저 하는거 보면은 제가 뭐 딱히 어려운 빌드한 것도 아니고 용알 좀 궁금하긴 하죠 용알 갈게요 스태 안쓰는데 스태 포션 왜 샀냐고? 그냥 포션이니깐 그냥 와 근데 세다 어 램프 하나 여기다 해버리고 싶다 27이면 이거 되게 좋거든 가방이 필요한데 가방이 필요한데 아 부츠 옮기면 할 수 있네 근데 가방이 부츠 옮겨도 가방이 필요한데 가방 찾자 이거 어 됐다 낫은 밸루 밸루 낫 밸루 좋은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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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동되나요? 뭐 활동 안되는데? 포션 가방이 포션 가방이 없는 잠깐만 이거를 계단식으로 아 이거를 이렇게 한다며 어 거꾸로 안되네 쓰읍 아까 그 상태에서 신발을 넣을 수가 없나? 좀 머리 좀 굴려볼까? 아 이거 하면 되네 회원님들 이거 어때 됐어 됐어 좋잖아 이러면 램프 받고 1 나왔다 팔면 얼마 3 용 못하겠다 뭐 뭐 뭐 뭐 얘 왜 이렇게 세냐? 얘 왜 이렇게 세 이거? 트럭이 지나갔네 나 낫 묶어둘까? 난 묶어두고 가방을 좀 찾자 오 오 오케이 킬 줄까 봐 아 포션 넣을까 근데 포션 지금 어차피 다 스테미너를 안 써가지고 스테미너를 아예 쓰질 않네 근데 나 왜 자꾸 피 까이고 시작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누가 피 까이고 시작하는 뭐 있나본데? 아 아 방어 도로 맞고 그런구나 아 그렇구만 스읍 배치를 좀 다르게 하기엔 너무 늦었나? 처음부터 다시 해야된다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된다고? 근데 이거 처음부터 다시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자리가 있잖아 여기 jach 쉣 쒸 굳아나가지고 어차피 서바모드인데 잠시만요 이 정도만 하자 이 정도만 붙일 거 붙이고 독단 것만 좀 옮기면 되겠는데요? 독단 것만 어차피 이건 붙여봤자 그렇게 크게 효과가 아 얘도 해야 되네 얘도 독단검 옮긴 다음에 독단검을 어 램프 움직여야 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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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요 야 이거 왜 허접 보석 갖고 있어요? 왜 이렇게 허접 보석 갖고 있지? 어디 갔지? 아이고 아이고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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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종 아니 나도 모르게 아 습관이 무서워 진짜로 아 이러면 세지긴 진짜 뭔가 갓바를 갓바가 문제 지금 갓바 자리를 보고 있는데 갓바는 어떻게든 자리 날 것 같은데 머리비 두칸 위로? 머리비 두칸 위로 올리면은 이해가 안되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든 돼 무슨 경우의 수가 많은데 내가 지금 안보이는 거야 가방이 잠깐만 이거 세월이겠다 회원님들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어 잠깐만 어 여기서 안되네 아아 안까지 가방도 있잖아 아 그러네 안까지 가방도 있네 그게 훨씬 편하겠다 그게 훨씬 편하겠네 그게 훨씬 편하겠네 이거 빼고 포션 효과는 못 받겠다 약은 그냥 우겨 넣어야 될 듯? 아니면은 리롤에서 가방 나오면 땡인데 아니면은 리롤에서 가방 나오면 땡인데 그러면 좀 힘들죠? 나오긴 나왔네 나오긴 나왔어 나오긴 나왔어 이러면 요걸 빼고 와 정리 게임이구만 예쁘게 정리될만한데 그치? 뭔가 각이 각이 애매하게 보이네 각이 애매하게 보이네 이거 빼고 이게 파인애플이 덩치가 커가지고 좀 킹받긴 하네요 이거 나 왼쪽으로 땡기면은 적용될 라나? 한번 이렇게 땡겨볼까요? 그냥 이러면은 그냥 이러면은 아냐아냐아냐 마늘 파인애플 바꾸기 오오 그래 이게 안 보였네 내가 이랬는데 진짜 쉽게 이겨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고민 끝에 넣었는데 막 어처구니 없이 이겨버리면은 이겨버리면은 아 이러면 비슷하다 또 그래 똑같잖아 그저 여..여기 자리 났다? 그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아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빗댈 나 뭐할라 그랬는데? 나 뭐 구상한 게 있는데 방금? 내 머릿속에 구상한 게 있는데 이거 나와봐 내 머릿속에 구상한 게 있는데 오케이 그리고 이거 나오고 사실 이게 메인 콘텐츠 아니야? 역시 백팩 히어로야 다 받고 다 받고 다 받고 10% 더 받고 아니? 이거 10% 더 받게 더 받을지 모르겠네 아 이건 확률이 그게 아니네 이거 10% 더 빨리 하고 싶은데요? 가방 잠깐만 독단검은 안 받아요 이정도로면 10%가 뭐 영향 주겠어 설마? 어? 뭐? 왜 이렇게 씀? 스태가 딸리네? 왜 스태가 딸리지? 스태 딸릴 일이 없는데? 독단검이랑 램프 위치 바꾸기? 아니 왜 지금? 아 낫의 램프를... 아 그러게 낫의 램프를 안 주고 있었구나 내가 아 낫의 램프를 안 주고 있었네 근데 이런 머리빗이 단 거 만들어가고 이러면 머리빗이 안 들어갔는데? 머리빗이 뭐냐면 생명을 훔쳐요 머리빗이 생명을 훔쳐서 애매하네 램프랑 바꾸자고? 머리빗이랑 램프 바꾸기 이게 될라나? 머리빗 램프 바꿔도? 아 어떤데 어떤데 이거 이걸로 대고 오히려 서바이벌 모드가 팍 터지네 어? 스테다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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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배치 아름답게 할 수 있을 것 같애 하 뭔가 여유분이 많이 났거든 지금 이거를 기다려 봐 램프 를 그러면은 이거 독단감 일단 하고 계단 형식 한번 써야겠네 나와봐 갑옷 10% 받고 이렇게 하고 갑옷 10% 받고 그럼 얘네들 다 받는거지? 얘도 받는거 받고 있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됐다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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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받고 그리고 10% 또 받고 얘도 10% 받고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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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 예약하고 됐어 와 씨 뭐? 뭐? 이 정도 램프 단거 미치는 뭐 괜찮아 뭐? 뭐?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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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교차를 하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듯 얘도 받으니까 어차피 10% 받고 아 독 독하나다 여기 자리 있어요 이거 마지막인가? 뭐 나 뺄 거 없나? 보석이나? 팔 거 없나? 아 2라 남았어요 사실 지금 보석 박혀있는 것도 없어 아 보석 아 보석함이 이래서 중요하네 근데 스태 부족해가지고 스태 있어야 돼 158 아까같은 축착만 오 포션 잠깐만 잠깐만 이거 왜 샀지? 습관적으로? 습관성 구찌 구매 왜 했지 이거? 아 이거 필요한데? 이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아 되는데 이거 될 것 같은데 램프를 우측으로 변경? 어 될 것 같다 느낌이 뭔가 될 것 같다? 근데 이게 필요한데 이게 정리가 필요한데 이게? 예를 들어 된다 어때? 이거 10%만 안 받아도 되잖아 이제 끝났나? 아 보석이 없네 보석 찾아야되고 어 잘 받았다 디버프 디버프 방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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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오 트러피 뭐야? 개많이 얻어요 골드 골드 야 벌써 새벽 2시다 와 아 가는 막판 한 번 할까요? 아 이거 너무 재밌는데 게임 근데 회원님들 이번엔 이거 골드까지 패배 없으면 어때요 이것도 골드 찍어놔야지 브론즈인데 서바이벌 서바이벌 이건 서바이벌 하자 아 서바이벌 안하는게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똑같은 것 같은데 서바이벌 안함 서바이벌 할 수도 있음 그럼 하하하하하하 자 골드까지 다시 갑니다 할 수도 있음으로 갑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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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바 너무 오래 걸리긴 해 할 수가 있음 오우 미쳤네 나무검? 상대의 공격이 빗나가면 2피 회피? 회피? 회피할 수 있는 지금 아이템이 힘이 있나? 회피? 삽? 삽 삽각인가 이거? 삽각인가 이거? 삽으로 가 빠른 삽으로 가 길게 보자고 길게 길게 보자고 길게 길게 봐 크리티컬 삽으로 갈까? 크리티컬 삽으로 갈까? 뚝배기 삽으로? cents 제가 restore 기낭 q mush 필믄 지 내가 hak 그리고 일단 이케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 지금 레인저 백은 안에 있는 아이템은 행운당 크리티컬 증가한다는데 그냥 바깥에 빼져 있어야 되나? 그래도 이 레인저 아이템이 받는 건가? 효과를? 아, 행운수치 버프만큼 줘요? 어... 오개, 오개, 오개. 길게 길게 볼까, 이거? 길게 길게 볼까? 길게 길게? 길게 길게 볼까, 길게 길게. 아니, 쌍삽은 아니고 스테미노 사용량 때문에 쌍삽은 아니고 행... 일단 씨... 아니, 씨즈닝이 아니라 찾을게요. 쌍삽삽 쌍! 쌍! 야, 쌍 너무 약해, 초반에! 쌍! 어, 왜 안 나오냐, 쌍이? 릴럴드 릴드 찾을까, 이거? 저샕! 어! 근데 큰일 났다, 씨즈닝 안 나온다. orit가 얘네들. hypnot RemRP 아 죽였다 아 죽였는데 한 톤만 더 버텨볼게 아 시즌 나와야 돼 아 이제 안 돼 이제 안 돼 이제 안 돼 테크 바꿔야 돼 이러면 지금 테크 바꿔도 될 듯 일단은 먼지 시즈닝은 나중엔 찾을게요 시즈닝 기다릴게 일단 크리 크리메타로 아 좋아 흡혈 오 좋은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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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래 이거 합쳐지나 이 모래 안 합쳐지네 갑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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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좀 정리 좀 다아 나와봐 부들부들 거린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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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실명? 실명? 됐어 된거 같애 됐어 된거 같애 해버리고 오케이 아 근데 확실히 얘보다 얘보다 얘는 좀 이 후라이팬이 어울리는 지금 리퍼가 좀 더 센거 같은 느낌이 어 잘 땜니다 잘 땜니다 잘 땜니다 잘 땜니다 잘 땜니다 굿 야 이거 포우면 어떡하냐 아 애매한데 티어올리려면 이건데 어 상대 스턴 먹일 수 있는데 이거? 이거 가볼까요? 데미지 유괴사고 활 해볼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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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스테미너 지금 중간이라 활이 그냥 무난하게 데미지 입히기는 좋은 것 같애 근데 스테가 삽을 팔아야 된데 그럼 나 삽사리라서 팔아야 돼 명중률 감소 무난하게 좋키네요 무난하게 그냥 스테미너 사용량 높음 아 삽 빼면 바로 낮음이네 어 삽 사원이다 아 삽이 괴물이긴 해 삽 손절할까? 삽 손절? 삽 손절? 삽 손절? 삽 손절? 삽 손절? 삽 손절? 얼마 나오나? 아, 이거 10%때문에 일단 넣어봤어 댐션 그렇게 별로 안... 오, 야! 겨우 이겼다! 크리다 크리 푹푹푹푹푹푹 스탬 너무 남긴 해 어, 시즈니 시즈니가... 오오오오오오오오 안돼 안돼 어디가니 아 그냥 가방 없나? 어 레인저백이랑 10% 같이 받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이거 어때? 여기 무기 받고 얘 무기 받고 뒤에 요거 받고 이거 무기에다가 요거 하나 박아주고 채찍! 채찍! 활 돌리는 게 나아보인다고? 아! 아 그러네? 채찍! 채찍 지금 좀 애매한데 근데?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 채찍은 그냥 놔두는 게 나을 듯? 다음에 더 좋은 거 나오면은 뭐랑 합쳐지는 거지 이거랑? 아 합쳐지는구나! 그 냄새나는 삽을 치워버리래 개너머야 삽 갔다 이득 많이 받는데 오오! 아 이렇게 되네요? 오오! 아 이렇게 되네요? 오오! 아 이렇게 되네요? 오 좋은데? 좋은 것 같애 내가 죽어 해보자 이골드 남았으니까 쎄건.. 쎄건.. 쎄건가? 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안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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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져요 오 와우 오 피에 가시 피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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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먼지 다 사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해린들 지금 스테미너 좀 남나요? 스테미너 좀 남죠 먼지 사서 상대 명중률 엉망으로 오는 거야 다 안남아? 10% 더 빨리 지금 가방 하나 사고 바나나 바나나 한입 하자 그래 야 이거 떴다 바나나 한입 하고 물약이 물약이 애매하네 토파즈도 괜찮지 근데 매 11초마다 생성해서 이게 10% 확률로 이게 차라난 것 같아 램프 이렇게 하고 램프 예약하고 가자 안 될 것 같아 어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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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스테이 나와 스테이 나와 스테이 괜찮아 스테이 괜찮아 굿 스테이 나름 안정적인데 이건 뭐지? 오! 씻 나도 배드하네요 토파즈 맞춰버리고 돼지는 별이 있어 이미 돼지는 별 아이템이 이게 돼지가 요거 받는 건가? 그런 건가? 돼지 이거 왜 이거 적용이 안 되지 어? 이거 돼지 적용된다 아 이것만 적용되는구나 별 먹이는 그래 별 아이템의 기반 나 이게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 아까부터 별 아이템의 기반 효과 이게 별 아이템이라는 거잖아 별 아이템? 25% 저 자주 발동 아 퍼센테이지 증가하는 거구나 확률이 있는 효과가 아 좋은데 그럼 이거 안 사도 되겠는데? 그냥 확률 아이템인데? 그렇게 막 걸을게 한 건 아니고? 괜찮은 것 같아 스텝 떴다 스텝 포션 하나 먹는 거 괜찮은 것 같... 같은 데요 느낌이? 혹시 아까 좀 모자라거든요 하나 받자 이렇게 바나나랑 합쳐버리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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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바나나는 좀... 어차피 스텝 포션 있는데... 이건 하나 갖고 가서 뭐? 근데 스텝 포션 하나 있어서 어차피 바나나... 없어도... 스텝 포션만 갖고 있어 오케이 스테는 충분해! 스테는 충분해 이미... 어? 어우 좋아! 스읍... 행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먼지도 좀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빌드 비슷하다 얘는 용 있고 용 개구리쥬 맞아야쥬 음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아 이걸 샀어야 되네 무기 나는 별 아이템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봐봐 얘는 별 아이템의 확률 기반 효과가 25% 되잖아요 근데 얘는 별 아이템은 똑같은 별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적용 안 되고 얘는 무기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유추해야 되는 건 게임하면서 내가 유추해야 되는 것 같은데 똑같은 별 아이템이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요고고 얘는 무기잖아 돼지는 근데 이게 안 돼 확률이 확률 있는 아이템만 올려주는 건가 허Е원 도 frustration 집 coat select 커 ٍ 어이구 나와봐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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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看 어이야 야야야 야야야야야 야 어 compra olla 아 오일 해져 어 오일 해져 fluffy 오 이래야 좋아 하나 더 갖고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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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방 왜이렇게 많이 남는거야? 가방 너무 많이 샀는데? 없애버려 없애버려 행운 받아 행운 구 십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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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크리도 좋다 금방 가겠는데 금방 갈게요 아 빗자루 지팡이는 뭐냐 이거 어 아 묻힌 좋았다 이거 저 좀 특이하게 해도 되나요? 했는데 1번 거진 회원님들 좀 특이하게 해주세요 저 회피 도적 한번 2번이 고고 하는데 회피 도적 한번 각 한번만 볼게요 회피 도적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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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쳤는데 음식 회피 도적할게요 계속 이기니깐 그 빌드가 아 슬라임 다섯머리 레인보우 슬라임이 있어? 그래? 회피 도저가 회피 레인보우 슬라임 도저 회피 레인보우 슬라임 도저 어 회피 봐 회피 봐 회피 어때 회피 어때 회피 어때 회피 어때 회피 모래두지 맛이 어때 모래두지 맛이 어때 네 미리 말씀드리고 가는데 망한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끝까지 봐주세요 지켜봐주세요 얘 뭐니야 얘는? 독 걸고 살아남 말라고? 독 걸고 살아남 말라고? 흠 레인보우 슬라임 흠 한번만 사 한 번만 사보고 한 번만 사보고 나무가 많아 나무가 많아 살까? 맛있는게 없는데? 어? 잠깐만 이거 아니 회피 슬라임 도저 어때? 내가 발동을 안 하잖아 이거 얘가 발동해야 시비를 보게 되는데 그치 망했는데 그냥 망한게 아니야 회원님들 그냥 망한게 아니야 회원님들 준 망했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일단 해보자 아 모래라도 넣을걸 아 괜찮아 괜찮아 벤브로드다 상대 상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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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라이팬 나 지금 후라이팬 아 하지만 멍 진짜 대박인게 뭔지 알아? 창의적으로 망했다는 거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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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할 수 있을 거야.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구버트 미쳤다. 지금이라도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모래 갖다가 어떻게 희분가하라인가요? 20% 거든요? 못 때릴 확률이? 20% 확률로 저를 못 때려요. 구버트 발동되고 바나나 발동되고 어떤데? 20%를 통해 통한 3%의 야. 꺼져. 울지 마세요. 많이 참았습니다. 예? 어머님들. 아버님들. 저 많이 참았어요. 이거 포션을 왜 못 마셔? 아, 22살인데. 못 마시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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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연 아이템마다 저항한다. 획득시. 가시 획득시. 아, 독담초 괜찮은데. 독담초, 독담초. 가시 획득? 어, 음식 좋은데? 음식 좋은데, 음식 좋은데? 파인애플 살 수 있어. 우리 방어력은 어디서 모르었나? 어, 불황. 어, 이거 완전 자연이네? 어, 자연 투성이잖아, 나. 오. 자연이 그대와 함께하는 데요, 이거? 어? 예? 잠깐만. 어. 어, 너무 자연인데? 엄청난 자연인데, 이거? 어? 마늘? 내가 종식이 있어야 되는데. 클로버. oh. 저 종식은 어떻게 하지? 그냥... 얼과둘까? 얼과둘까. 바나나나 팔기? 왜냐하면 이거, 스태미나.. 근데 가시 있어서 이 가시를 여기다 둬야 되겠네 어 이게 맞아 그리고 여기 있다가 요거랑 요거 두고 그럼 가시가 이게 발동되거든요 100% 빠르게 트리거 방어 포션 밑에 독보셨나요? 방어 포션 맞을 수 있어 방어 포션 밑에 아 이렇게? 가방이 이게 포션이 좀 이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음 바나나를 차라리 세로로 이거 안되나? 잠깐만 세로로 해놓고 이렇게 하자 아 그럼 블루베리가 블루베리가 터져버리네 식당도 깨끗해야될 식당도 깨끗해야될 만약 이거를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면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자 일단 이렇게 해 일단 이렇게 해 아 이거 나쁘진 않은데 지금 저기 봐 20% 못 때려 나를 나 20% 못 때려 이거 봐 거기가 계속 발동돼 이거 뭐야 얘네 나 못 때린다니까? 어?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바나나 괜히 샀나? 마늘 살 걸 그랬나? 오 오 오 손해 으 창조 손해 일단 보고 근데 스탠드 포션은 지금 필요없어요 어? 어? 아니요 지금 여기 들어와야 돼서 클로버는 요거랑 적용돼가지고만 물약? 아 이거 필요없을 것 같은데? 지금 좋아 램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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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딜은 뭐 다 얘가 넣었겠지? 1P, 1P, 1P 가지 없고 어 좋은데 리 choo 1P? 핾 눈ゆっ d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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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기 이것도 안 넣고 했니? 워낙 급하게 해주고 눕 어, 모래마을 좋은데요? 어, 모래마을 좋은데요? 근데 이게... 옆쪽에서 가져야 되는데? 이게 최선인데, 여기서 가주는 게? 이게 재설기 해야겠다. 두 칸짜리 판다방이네? 아, 이거 레인저 가방이구나. 이거 레인저 가방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사실 이거 자체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치고... 어, 될 것 같아. 돌았다. 넌 죽었다, 이제. 넌 죽었어, 이제. 램프로 공격력 올려주고... 풀스택이에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야, 창 뭐야 이거? 죽창 뭐야? 야, 죽창 뭔데?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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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휴... 휴... 하나 효과 덜 받자. 그치? 하나... 5% 안 받아도 돼. 아... 저항 확률이니까... 차라리 이게 조각... 포지션 옆으로 눕히면 되는데...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쿠션 옆으로 눕히더라도... 이렇게 하면 되려나? 어떻게든 한다. 어, 됐다. 쓰읍... 조용... 어떻게든... 일단 리롤하지 말고 이거 아껴둡시다? 좋아... 어, 얘 독이다! 독 저항 확률이 높은데 독이 안 걸릴 텐데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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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나는 걸리고 너는 걸리고! 나는 안 걸리고 넌 걸리고!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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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어? 화려한 펜싱 레이피어? 아, 방으로... 방으로 있네. 이거 독이 지금 25% 확률로 부여해가지고 독 부여야 돼 이건 방어가 맞고 모래 그만 사라고? 왜? 뭐? 모래 두시 하기로 했잖아 그렇게 약속했잖아 우리 사야만 해 모래 사야된다고 이거 지금 행운은 안 좋나? 근데 이거 두 개 중 하나 사야되지 않을까? 이거 무기 좋게 뜬 것 같은데? 지금 가져가라고 뜬 것 같은데 솔직히? 근데 만약에 이 네 개짜리를 사면은 레이피어? 바나나 빼야되나? 바나나 빼야되나 이거 행운 뭐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 근데 음식이 이게 이게 풀인접이고 지금 이거대로 작동하고 있고 갑옷을 반대쪽으로 돌리기 그러면 저항 하나 포기하고 이것도 사실 좋아요 사실 독저항 그렇게 막 풀로 막 할 필요는 없거든? 이 정도로만 가도 나쁘지 않을 듯? 레이피어 얘는 감나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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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어올리죠? 티어올리죠? 미모 까꿍을 와봐 야 이 멍청아 똑같잖아 뭐하냐 이러면 잠깐 놔봐 아 나 뭐 할라 그랬는데 뭔가 하나가 빠졌는데 뭔가 하나가 빠졌는데 양파 양파는 좋아 양파는 아 모래가 빠졌구나 두칸짜리 세로로 아 맞네 맞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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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거 할라 그랬어 내가 그걸 할라 그랬어 어쩐지 감사감사 어떤데 이거 응? 좋은데 레이피어 들고 가 아 레이피어를 여기 놔야 되는데 맞아 두칸짜리 서로 차이 없겠지 독 독 독 독 독 같이 독 같이 나는 독 막아 너는 독 나는 독 막아 나 독 안 걸려 난 독 안 걸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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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아이템 발동 속도가 5% 빨라집니다 왜 독 독 독 독 담초 모래? 독 담초 모래가 뭐지? 혜연님들 모래? 아 모래? 다 꽂았는데 모래? 다 꽂았어 다 꽂았어 다 꽂았어 쓰읍 이걸 리롤 돌려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저거 하고 이거 하나 안 꽂혔는데 갑옷 세우면 되긴 하는데 잠깐만 갑옷 램프를 왼쪽으로 어? 나 왜 흘릴테? 돌아와 램프를 왼쪽으로 지금 약간 차돌모드라 싱싱미역 상태라 너무 게임 오래 해가지고 좀 이해해 줘야 돼요 자 풀어볼게요 램프 왼쪽이었으면 끝이었잖아 야, 여기 뭐 있었지? 야 오 좋다 좋다 기다려봐 어 이거 뭐 흡혈 있었는데? 뭐랑 합쳐야 됐더라? 이거랑 이거랑 뭐랑 합쳐지는데? 아, 갑바구나 흡혈갑옷 갈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 얼른? 아아, 이거 그렇게 합치는 게 아니구나 아 이렇게 해야되는구나 오케이 좋아 싱싱미역 독 나 다 막아 독 풀로 막아 독 안걸려 나 독 왜이렇게 잘걸려 이거 뭔데 왜이렇게 잘걸려 안걸린대매 안걸린대매 올인해야지 피리 좋은데 피리 삘릴리 개굴개굴 오 뭐야 이거 피리 되게 신기하다 배치를 저렇게 하네 독에만 안당하면 될 것 같으나 이거 독에만 안당하면 될 것 같애 레이피어를 음 아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때 이거 어떤데 하나 둘 셋 행운 하나는 십프로 빨라집니다 뭐 하나 바꿀거 없네 어 지렀죠 이러면 행운도 늘고 확 올라갔어요 막론하지 거기다 요것도 받고 요것도 받고 요것도 받고 이렇게 잘 이기는 방장을 보니 새삼 대개 기반을 깔아준 구버트가 문득 쓰읍 뭔 소린가 아 구버트 176 뚫을 수 있나 뚫을 수 있나 이거 서바이벌 랩 랩 랩 랩 랩 아 지렸다 아 이번거 좀 지리게 한 것 같애 특히 필이 지금 말이 안 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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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아 아 아 아 아 아 회피 회피 괜찮은 것 같은데 그치 아 아 아 회피 괜찮지 않았어요 지금 애들 나 못 때리는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거 하나 더 박을 수 있나 여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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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된다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되게 희한한 조합이야 나 지금 이거 봐 138 어떻게 할 건데 넌 디버크 걸리고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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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회피 무한 회피 호박 뭐야 50% 확률로 0.5초 스턴 시킵니다 0.5초 스턴 시킵니다 이거 근데 아, 그래? 해야돼? 아니야 아니야 어차피 그.. 싹 빼는 건 에바고 야야야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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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칸 더 내려갈 수 없나 이거? 야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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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베리 그래 여기 줘 어때 어? 블루베리 어때 바나나 나름 쏠쏠하게 들어가는데? 어 회피 음식 찾자 보석감 좀만 더 쓸까요? 뭐 쏠쏠하게 잘 써먹긴 했는데 루비 합치자고 루비? 어 야 보석감 뭐냐 이거? 함 쏠쏠하게 야 함이 최고다 근데 함이.. 이거 이렇게 들어가나? 이거 안되잖아 아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들어간다 야 함 좀만 더 쓰자 함 좀만 더 써야 될 것 같애 스읍..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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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일단 이게 할게 66%.. 6.6%의 확률로 이거 획득 이거.. 획득하면 뭐 좋던데 피리에 좋았나? 뭐해 좋았나? 뭐해 좋았나? 베리였나? 이거 뭐였는데? 뭐였지? 아까 나 이건가? 일단 일단 레기 일단 가봐 근데 덱 너무 희한한 덱이야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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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안걸려 독 안걸려 독풀 독풀 독 저항풀 독 저항풀 독 저항풀 넌 맞아 난 독 안걸려 넌 맞아 넌 맞아 넌 맞아 음 코 이거 답치자 어? 숫돌 이라도 채워넣을까? 숫돌이라도 채워넣기 대hof 아니면 모래 더찾기? 모래 아예 확 찾아버리기 어때? 숫돌은 1 데미지밖에 안되는데? 지금 15를 남았거든요? 어? 미쳤다. 미쳤다. 좋아요. 트럼펫? 매 1초마다 상대방의 스태미너 1 감소시킵니다. 사버려? 어? 참지마. 사버릴까? 빵빠르가 5번 발동된 후 상대방을 1초 스탠시킵니다. 그럼 모래. 모래빵빠르 해! 못빠르 해! 아, 하나 못 찾는? 하나... 반대로 하면 되나? 될 것 같기도 한데... 호박 위하나? 호박 위하나? 아, 이거 못바를 못참겠어요. 아, 참아야겠다. 하하하하, 잠깐만. 아니, 어떻게든 하려면 하나가 비긴 비어. 어, 하나가 비긴 비어서. 가능하다고? 귀찮은데? 하하하하, 야, 가본 프라이팬 둘이 한 세월이야, 또! 이럴려. 아니, 그래. 그, 요건 어떻게 해? 여기 여태 B잖아. 지금 상태에서 못바를 두 개. 한 칸 가방? 아, 한 칸 가방? 어, 어, 좋은데. 어, 좋은데. 어, 잘했는데. 좋은데. 못바래. 어떻게 할 건데. 못바래. 막을 수 있나? 못바래. 못바래. 어? 아, 자리가. 기다려봐. 뭐 옮기면 될라나? 포션의 모래상자? 포션의 모래상자? 나만 안 보이는 뭔가가 있나봐. 물약 일단 당겨보자.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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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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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라제. 그라제. 못바래. 모지송바래. 모, 모, 못바래. 아. 못바래. 이거 어떻게 하나? 하나 정도 괜찮지 못바래 가져 놨겠지? 클로버 안 받는 게 있어. 클로버 하나 안 받는 게 있다고? 어디? 이거는 어차피 괜찮은데? 어... 똑같은 거 아닌가? 그ence라? 어차피 이 아이템이나 이 아이템이든 다 받는 거 아니야? 갑옷을 못 온 게 우리 갑옷을 가방 나오기 전까진 좀 기다려야 돼 일단,şam기 transmis 괜찮은 거 같애 받잖아, 받잖아, 받잖아. 빵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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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빠래! 못 바르! 빵빠래, 빵빠래, 빵빱빠래, 빵빠래! 빵빠래, 빵빠래, 빵빠래... 빵빠래 때문에 이겼다. 제스턴 돼가지고. 가방 나왔고! 오우! 집착하네? 아니야 아니야. 나 이건 할 수 있어. 자, 봐봐. 아 집착해봐. 자, 한 칸을 채우면 되는 거잖아. 자, 포션 다 빼고 생각하자. 어, 맞아 맞아. 포션 다 빼고 생각하자.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맞아. 자, 그 말이 맞고. 자, 피리 가방을 바꿔주면 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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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피리 가방 바꾸면 어떻게 할 건데. 피리 가방 이거 바꿔줘야 되는데. 피리 가방 3칸, 2칸이 되잖아. 야, 피리 그럼 10% 효과 못 받는데.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아 바꿔, 바꿔, 바꿔. 받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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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하고. 뭐, 빠래. 어? 뭔가 잘못됐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 뿌뿌뿌! 됐어 됐어. 뿌뿌뿌뿌! 휴! 됐어! 못 바래! 보석함 아직도 쓰고 있는 거야? 어? 이러면은? 아, 일어났는데. 어? 아, 어떡해. 갑옷, 보석 합쳐진다고요? 갑옷, 보석이? 합쳐지네? 눈탱이 넣어야겠다. 눈탱이 넣어야겠다. 됐다. 보석함 이제 그만 쓰자. 어? 보석함만 쓰고. 이거 다 못 바래 효과 맞고. 아, 못 바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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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잠깐만. 보석 하나 남는 거 있는데? 돕다. 못 바래, 되고. 봤고. 된 거 같아. 된 거 같아, 된 거 같아, 된 거 같아. 제대로 보고 있다. 이거 마지막이지? 미친! 미친 나랑 똑같은 대기야! 하지만 난 독이야! 나도, 나도 회피. 28, 28. 너, 6. 해피, 해피. 난 독이지. 난 독이야! 따아! 9버튼은 잘 나오면 갈게요. 정말 힘든 판이었어요. 잠깐. 먹을 것 좀 갖고 올게요. 혹시 이 게임 근데 저랑 같이 지금 하고 계신 분 있나요? 채팅창에서? 나 지금 같이 하고 있다. 좀 지고 있는 분들 있어요? 약간? 트위치 아이디 뱅... 뱅... 텐굼님. 뭐 땜해지는데? 뭔데? 말해봐봐. 어렵다고? 아, 나 따라하는데. 뭐가 어려운데? 어느 댁인데, 어느 댁? 어? 사냥꾼이야! 뭐야? 뭔데? 리퍼? 아, 이거. 사냥꾼이면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어... 텐굼님을 위한 강의 지금부터 들어갈게요. 자, 따라오세요. 텐굼님. 갑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있어요. 뭐를 집어야 될까요? 회피? 아우. 노. 돌? 노. 음. 치유부? 나무검? 망치. 뭐 사실 다 집어도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 음. 이번엔 그러면은 스톱 메타로 갈까? 망치... 사냥꾼 보여드릴게요. 상대방 뚝배기를 날려버린... 망치 사냥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라? 잠시만요. 자, 망치... 여기 넣어야 돼. 왜? 레인저백에 든 애들은 여기마다 크리티컬이 터지니까. 상대방 뚝배기만 치는 거예요. 모래! 스테미나가 높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스테미나를 찾아야겠죠, 자기는. 딱 박았고... 요거도 좋고. 음? 음, 요거랑... 스테미나가 없잖아. 다시 돌려. 가방 있네! 가방 예약해. 가방이랑... 이거 정도 예약해. 예. 일단... 시작합니다. 저희는 강이야. 왜? 망치기 때문에. 아, 뭔가요? 특별히 하얘요? 음! 음! 마늘은 바로 살 수 있는데 왜 안 샀냐. 실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실수를 해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음? 다음 거. 리롤! 또 마늘! 음... 근데 억지로 망치를 갈 필요는 없어요. 후라이팬을 줬잖아. 육골드! 아름답게. 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일단 나와보라고. 그러면... 후라이팬을... 됐어. 우! 후라이팬 원툴? 보이시죠, 탱굼님. 저 칭찬하는 자, 애들. 극찬한다는 거예요. 후라이팬 고를 줄 안다? 쌉고수다. 굉장히... 후라이팬 고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람들 칭찬 나오게 후라이팬 골라주시고. 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여기 고수 회원님들. 혹시 이거 팔 때 몇 골 된지는 안 보이나요? 그걸 좀 알고 싶은데? 이걸 사서... 어... 어떻게 보여? 어떻게 봐? 어떻게 봐? 어떻게 보는 건데? 절반이야? 상자 밑에 나온다고? 아니,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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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때. 들고 있는 거 말고. 이거 들고 있는 거 말고. 상점권 못 봐. 아, 상점권 못 봐? 아, 그걸 봐야 되는데? 반값에 소수점 올림 같다고? 음... 자, 벤굼님.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살 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팔 때 가격이 얼만지? 이게 아마 제 생각에... 이 반값에 소수점 올림일 거예요. 아마. 아시겠죠? 아, 점점 못해질 라인님.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확인하셔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니까요. 솔점 올림으로 좀 해주시고. 아, 고맙습니다. 점점 못해질 라인님. 음... 이건 놔두고. 일단 망치는 놔둬. 오케이. 돌려두고. 돌려주고. 귤 하나 넣고. 아, 스테미를 딸려서 안돼. 크라이피날 동시에 먹고. 우리가 이겨. 우린 마늘하고 바나나. 채식을 골고루 채우잖아. 얘는 뭐야? 바나나만 먹잖아. 탄수화물밖에 없다 이거예요. 골고루 드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 당근도 있어요. 그리고 육류 땡겨와, 고기. 고기 땡겨오고. 쓰읍, 그리고. 임시방편으로 돌이 세일하잖아요. 세일은 되참. 세일을 살건 사야. 그리고 허브. 돼지. 시즈닝. 만들 준비하자. 음... 돌 팔아버리고 싶네. 하하하. 이게, 그. 양파가 너무 많은데. 음. 자, 일단 대기하고. 이대로 가죠. 아, 땡기지마. 땡기지마. 오케이. 야, 망치. 이게 전판의 저예요. 어떻게 되는지 참교육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컷. 이렇게 전환 안 했으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가방 붙여주시고. 쓰읍. 화살 있죠? 무기 크리티컬 발동하면은, 이게 두 번 맞는데. 근데 우리 아이가 과연 크리티컬을 발동할 수 있을까요? 이 후라이팬이란 아이가. 음... 할 수 있어요. 이번엔 크리티컬 메타로 갈게요. 어... 키워랑하니... 타렷. 홉. 파이브. 이번엔 이 후라이팬. 아이가.. 홉. 좀 이쁘게.. 위로 갈게요 그리고 허브 야무지게 챙겨주시고 금일 남았으니깐 리롤하지 말고 응 그대로 가 허브되지 않아도 돼 지금 어차피 압차지는게 아니라 화살이 있어서 이긴다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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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왔어요 블루베리 블루베리 나왔으면 재배치를 해주셔야 돼 이렇게 하고 가방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가방을 찾읍시다 오케이 가방은 잘 나와서 이건 마이크 사기라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면은 아니면은 이것도 이쁘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하고 우측으로 땡겨버리고 이 돼지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저게 필요한 게 아니야 돼지도 나쁘지 않나 산마늘? 산마늘 산마늘을 고민해볼 법 해요 근데 지금 크릴을 올려야 돼가지고 저희가 그죠? 그니까 댁의 목적을 확실히 해야 돼 저는 여기서 오케이 가시방패 필요 없어 이대로 가봐 가방 먼저 사놔 굿 크리 보석 사놓으세요 보석 사놓으세요 보석 공속 그럼 가방 바꿔야죠 왜? 여기에 공속템이 나왔으니까 귀찮다고 안 바꾸면 숙제 미리미리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귀찮아 죽겠어요 근데 하세요 반대로 했네 흠 공속 올려주셔야죠 엄마 잠시만요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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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읍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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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watering 어어 알아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데? 왜냐면 요게 얘를 잡아줘야 되는데 10%가 저게 안 되는데 동시에 안 되지 그치? 동시에 안 돼 동시에 안 돼 그러면 침착하게 아니 얘가 얘를 잡아줘야 되잖아 옆가방 위로하고 옆가방 다 위로? 다 위로 했는데 아니 이게 10%가 되려면 활 한 칸 위로 하면은 이거 레인저 레인저를 못 받는데 레인저랑 나 두 개 다 받고 싶은데 명중이요? 이러면 레인저를 못 받잖아 얘만 받고 그러면 10자니깐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만약 이걸 두 개다 받고 싶으면 이렇게 가야돼 이렇게 가야돼 이러면 손해를 너무 많이 봐 이렇게 가야되거든 이러면 얘가 레인저를 못 받아 그럼 가방을 뉘여야돼 그럼 다 빼 하지마 이씨 도착해 고개 이색 자 보여드릴게요 강의가 너무 어렵다고 그 지금 자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어 활이 근데 이거랑 후라이팬도 이거랑 똑같이 받을 거 싶은데 둘 다 받게 하려면 어떤 수가 있는 거지? 둘 다 10%받고 둘 다 레인저 가방 동시에 받고 싶은데? 불가능한 거 아니야? 아 활을 한간 올리면 된다 이러면 되잖아 이러면 되잖아 아 그러면 얘가 이걸 못봤잖아 그러면 제 생각엔 아 방향만 돌리라고? 올 오을 보셨죠 밴국님 어떻게 다 왜 지시는지 다 방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끗 차이에요 제가 봤을 땐 생각인 거 어? 한끗 차이로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후라이팬 후라이팬 여기 아니에요 후라이팬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요, 그죠? 여기라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자, 후라이팬 주위에 그러면 야무지게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블루베리 블루베리 바나나가 저기가 이쁘겠네요 근데 어차피 하나가 비는구나 또 어떤데 좋은데 이게 낫다, 그지? 이게 낫다 그리고 행운을 올려주자고 시즌잉 되지? 그럼 보석 좋은데에에에에에에에에에! 좋은데 공속 다 봤고 크리 다 봤고 공속 다 봤고 시즈닝 되지? 모가즈? 크리티컬로 갈까? 5%마다 그러니까 크리티컬 발동식 크리티컬 피해 원래 이거 가면 안 되거든요 얘 얼굴 보이면 치워버리세요 지금은 다른 덱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건 안 되고요 구염이 아니라 치워버리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게 참 문제가 커요 이게 요거 이렇게 해버리면 요렇게 되는데 무기무기에 받기 받기 이거 받고 음식은 못 받더라도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시즈닝 되지 오케이 여기까지 보고 프라이팬 강화해도 되고 일단은 크리를 많이 찾아야 돼 크리 찾아 크리 화살에 대지 붙여주면 좋아 크리 찾아 크리 가방에 크리 달려냐고? 무슨 소리야? 가방 넓히는 게 좋은 거잖아 아니 안 넓힐 거야 그러면 어? 넓혀야 될 거 아니야 기다려봐 아니 보부상은 아닌데 어? 야 이거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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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일인데 세일 가빠 가빠 여기 두 개 가자 여기다 갈까? 가방? 가방 어떻게 해? 가방 어떻게 해? 가방 어떻게 해? 아 가방 괜찮아? 포션 가방? 아 하나는 해야지 하나는 해야 돼 하나는 해야 돼 하나는 해야 돼 하나는 해야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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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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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크리 방금 팍 18 크리 팍 크리 돌았잖아 내가 보기에 보석함 너프해야 될 듯? 보석함 말이 안 되는데? 진짜? 아니 보석함에 밸류가 말이 안 돼 그냥 돈 생성기야 보석함이 아니 이석함은 안 되지 이석함은 안 돼 일단 이대로 가고 크리 찾아야 돼 행운 찾아야 해 행운 프라이팬 안 잔거될 것 같아 어? 어? 치명타 상승 어? 치명타 상승 근데 이거 치명타가 왜 상승하는 거지? 각 아이템도 보석도 되는 건가? 아 배치는 뭐 금방 하지 근데 후라이팬이랑 크리랑 어울리는 게 맞냐고? 아니요? 그러게요 단검이 더 어울리는 데요? 질은 날카로운데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이미 프라이팬 만들었는데 단검 할까? 너무 좋네 좀 기다려봐 그러면 후라이팬 모서리로 때리는 거라고? 근데 지금 후라이팬 빠지면 밸류 너무 좀 후지지 않을까? 그치? 그치? 좋아 어 무기 크리티컬 피해 안 돼 돼지랑 합쳐야 되는데? 돼지 이 아이템 5% 상승 그리고 얘도 40% 확률로 1을 획득 5% 상승 그리고 얘가 돼지받고 자 이거 놔둬봐 됐어 얘 뭐 합치는 거 있나? 일단 괜찮은 거 같은데? 일단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아 후라이팬의 보석 아 후라이팬의 보석 아 이건 여기가 맞는 거 같아 이걸 사서 이걸 사서 이렇게 스테미너 사용량 낮으니깐 아 아 이게 좀 아깝긴 하다 가방이 하나 가방이 하나 더 있어야 될 거 같아 아 그리고 이렇게 어때 이거 어때 아 마늘을 할까? 마늘을 할 수 마늘을 지금 사용 안하니까 됐다 두 개 오케이 어? 건방진 녀석 넌 화살을 중요하게 하게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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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크리 20크리 뚝배기 음 어? 어때? 아이고 한번 넣어봐 크리 크리 13 크리 13 11 9 20 크리 방금 20 크리 18 크리 어 크리 크리 찾으면 내가 이기잖아 이제 파이네풀 크리 찾으세요 오 끝 아 검은 아니야 이거 이거 검? 검? 검다는 거 맞나? 어? 35%량을 1템이 있는데? 암튼. 뭐? 일단, 일단.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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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크리! 20! 9! 16! 쭉쭉 빠진다! 크리! 오옹! 오오옹! 오옹! 으음! 이거 이따가 화살에 박으면 되겠다 램프 발동돼 요기에 요기에다가 램프 쓰면 될 때 이따가 끝났어 미스터 나이스 가이 독이 있지만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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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왠지 알아요? 다음에 이거 사서 아니 이겼어 이거 오오오오 오오오오 독 저항은 하지마 독에 저항을 왜 해 독은 저항하는 거 아니야 크리티컬 피해를 됐다 이거 지린다 이제 이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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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 크리티컬 효과 받고 얘 이거 받고 그쵸 1 획득하고 그리고 요 효과도 받고 치명타 확률하고 돌도 살살 집어넣고 다음 턴 팔자고 아 1이니깐 아 좋은데 봐봐 데미지 미쳤어요 이거 오케이 데미지 보세요 뚝 레이피어 레이피어 39 레이피어 50 불가능 아 처음으로 줬네 자 골드까지 패배 없습니다 이거 2판 골드로 갈게 이분들이 50이거든요 우승 우승해도 골드 못가면 실패해요 50점을 얻어야 되지 내가 50점을 얻어야 되는거지 50점을 얻어야 되는거지 50점을 얻어야 되는거지 50점을 얻어야 된다는게 50점을 얻어야 되는거지 50점은 얻어야 되니까 gzm 50점 기강잡아 마늘 왜 마늘 괜찮아 마늘 얻잖아 마늘 얻잖아 스타트팩 좋잖아 지금 빨간색 보석 오케이 보석함 개사기야 흡혈 흡혈 아, 사진에? 아, 좀 긴장해서 이 판 골드라고 하니까 살짝 미스테이크 오케이 오케이 탁 치고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다 믿으, 믿는 건가요? 아, 오케이! 불가능, 오케이 창 창 창을 열어 창을 열어봐 코리쳐자 little? little little 오 오! 한 번 시너지 포기하고 시즈닝 가야지? 뭐 이렇게 한다고 지는 건 아니니까? 아 투베럭 아니야 아 보석하면 돌리기 아 괜찮아 이래 돌릴 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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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빠르게 빨리 빨리 오케 다 나와 다 나와버래 에이 나와버나와버 아 나와나와나와나 다 나와나 리뷰닝 할테니깐 오케이 오케이 도야 하지 하지말고 오케 오케 오케이 이이이이 아 이 아이템 아이템 왜 이건 안되고 이건 되지? 아 확률 기반 효과가 아 이이이이 이이이 이이 아직도 배울게 많구만 이이 어? 고객 카드? 고객 카드 너무 빠른데 오케이 어딜 구버트를 갖고 있어? 구버트 탔으면 맞아야지 나가마 좌우 반전 구버트 탔으면 되나 이거? 아 이거 좌우 반전 가시 당근 조합이 안되는데?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나가 비긴 비워야 돼요 근데 효과 못 받더라도 이거 가져가는게 좋은거 같은데? 네 방금 되는거였다고? 어 안되는데? 이렇게 해도 될 수가 없잖아 좌우 반전이 되잖니 아 여기 들어가야되고 아 이렇게 아 보석 더 박을 수 있는 굿 굿 굿 굿 굿! 아, 회복의 모자도 나쁘지 않은데? 회복의 모자? 그냥 한 번 들고 있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시즌 발라버릴까? 이따가? 이거 시즌 발리면은 25% 아, 스태미나가 매우 높음이야 왜 매우 높음이지? 얘 때문에 그런가? 얘가 이렇게 크다고? 얘가 이렇게 크다고? 얘가 이렇게 크다고? 어차피... 근데... 갈긴 갈아야돼서 당근 효과 맞고 아, 그래도 매우 높음이네? 이거 나중에 칼로 바꿔야되나? 뭐 칼이랑 합쳐지지 않았나 이거? 스태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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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미나 길잡이로 가야돼 이거는 길잡이로 가야돼 이거는 길잡이로 가야돼 이거는 어, 벌써?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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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스읍, 블루베리 빼고 적어도 괜찮네 오오, 어마어마한데? 벌써? 그리고 참까봐 어때? 어때? 생읍 하나 더 나오면 합칠 준비하자 최종 고트 고석 만들 준비하자 미룰 하지마 빨간 칼 타야돼 어떻게 들어가 스테미너가 감당이 안되겠는데 독점 좋아 도가 안걸린다 모래 뭔데? 모래 뭐야? 미친모래 저거 저 모래 왜 이렇게 갖고 왔어 미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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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그 칼이 어떻게 생길 수 없더라? 이거? 굶주린 칼날 4 모래 2 2 4 9 1 1 20 시 지금 어울리는 게 없네? 피리도... 피리도 괜찮긴 한데... 블루베리가 한 칸짜리라... 근데 이게... 지금 자리에서... 저기가 애매하긴 하네요... 클로버? 클로버도 나중에 팔 것 같은데? 일단 무기 찾아야 돼, 지금 무기 급한 게 아닌 것 같아 어! 가방은 거의 풀스텍이라 이제 여기에다 칼 담자 나중에 칼 담으 준비 칼 담으 준비 이것도 안 사놓고... 아니 이거는... 어머? 됐어, 됐어, 됐어 아, 이거 10% 받을걸 아, 이거 10% 받을걸 굿 램프 램프 갑방 램프 갑방 램프 갑방 램프 방패? 상대 1스테미나 제거 좀 애매해 애매함 아, 이거... 아, 이거... 맨을... 맨을 받고... 피읍하고... 보석 합체할 게 있나? 아, 보석 합체 택 하고... 포션이 안 나오네? 포션이... 어, 어, 어디가냐, 어디가냐 포션이 나와야되는데? 포션이 왜 안나오지? 아, 리롤을 차야될 것 같은데? 아... 나오긴 나왔네? 나오긴 나왔어 아, 포지션 2원이다 근데 여기 나중에 정리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이 후라이팬 어떻게 하지? 이 후라이팬 결국에 들고 가야 되는 건가? 아, 칼을 빨리 쳐서 칼이 안 나오는 굿 립쇼 블레이드 립쇼 블레이드... 아, 이 칼이 아닌데... 칼만 찾으면 되는데 지금, 그치? 리롤에서 칼을 찾아볼까? 타격시... 근데 이건 타격시... 이거고... 아, 활... 가방 미리 해놓고... 작업치기? 이 정도로 마무리하자 아, 근데 좀 아슬아슬한데? 아, 근데 좀 아슬아슬한데? 아니, 이거... 1분, 2분, 2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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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 4분... 오케이 오케이x3 아, 왜 안 나와?! 너무 부샷... 일단 둘이 연결해놔 어? 바나나랑 조합할까 이거? 바나나 조합 괜찮은데? 오케이 칼 와 다른 칼만 아파라 파인애플 각 안나오지 바나나 말고 후라이팬 바나나? 후라이팬 바나나는 안되는데? 이거랑 이거랑 와 후라이팬이랑 물려? 어? 미친 뭔데? 에그스칼리버? 안좋은거 같은데? 근데? 지금 가면 오히려 안좋은거 같은데? 차라리 바나나물량이 더 나은거 같은데? 다 망가질거 같은데? 야 근데 왜 안나오냐? 왜 안나오는데? 8, 9, 2, 3, 4, 5, 5, 6 좋아 이거 지금 팔아야겠다 맞아 지금 계산하고 있거든요? 이거랑 아 이걸 팔아야돼 요건 어차피 하나 기다리면 돼서 아 칼만 나오면 되는데 나 아 근데 이거 왜 쎄? 이거 왜 이렇게 쎈거야? 이렇게 하싼데요? 가방만 완전히 많이 샀는데? 아 가방 가방 풀로 채우겠는데? 회복모자 나쁘지 않다 무기를 찾는거보다 제 생각에는 일단 요거하고 미칫 와 그것만 안나오는 야 누가 다 샀나보다 채팅창에 누가 사간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만 안나오는게 이상하잖아요 아주 감피해 이거 하나 이야기해두자 잠수궁아 피해 덜 받게 아씨 톡 아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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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핀 합치지마 프라이핀 합치지마 프라이핀 합치지마 됐어 일단 든든하긴 해 무기 무기 차지한다 왔다 와아 아씨 지록하네 지록해 진짜 지록해 아 드디어 나오네 아씨 오케이 스테미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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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나 진심 아우나 피해량으로 가 보석 회피알 니가 해라 잠깐만 나 이거 왜 두개 있어 아니 아니 왜 두개 야 이거 뭔데 이거 왜 뚜껑 두개야 아 일단 해 아 이거 하나치기 안하네 캬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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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중첩 되나 진이 그럼 여기 먹여주면 좋은데 중첩 돼요? 아 돼요? 그럼 그러면 뭐하나 바꿔 뭐하나 얼마지? 1 앉을거 같애 이제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이 물량 뭐야 미국 땡스기빙데이구나 어때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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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데미지마 데미지 퍽 퍽 퍽 퍽 퍽 퍽 퍽 도전 먹고 퍽 82뎀 퍽 이웃 퍽 무슨 선빠레 때문에 이긴듯? 팔 거 있나? 아, 이것도 왜 1위야? 이것도 왜 1위야? 이거 갑바 있으면 은근 좋은데 노랑보석은 조금 있으면 업그레이드돼 다음 턴을 사야겠는데? 이건 이길 것 같아서 예약하고 14짜리 갑바도 어차피 사야 되니까 그럼 덱 완성이다 야나뿌시! 빵빠레 빵빠레 도가 안걸리고 빵빠레 도가 안걸리고 빵빠레 도가 안걸리고 빵빠레 도가 안걸리고 빵빠레 띄우! 이거는... 저거 안 되는구나... 그... 그... 이거 자연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독이... 얘도 자연인가? 이걸로 협활 효과 받고 이렇게 가자 파란돌? 파란돌? 파란돌 이거 안 될걸? 먼지만 돼, 먼지만 자연 두 개만 어디 못 얻나? 아, 바나나? 어, 스태미나 되겠으니까 좋아 자연 하나만 마늘 세로로? 마늘은 이미 받았는데? 그니까 바나나는 여기, 여기 자연 받으려고 한거라 삼램프는 안 돼 자연 하나만 더 받자 자연 하나만 어 어 됐어 그럼 풀? 그럼 포션 따로 넣는 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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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마늘도 마늘로 사 야채장수로 가 이거 마지막인가? 뭐? 오케이 흡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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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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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빵빠래 할까요? 진이 램프 2진이? 3진이? 무기 피해 거의 뭐 레전드? 포션 더 밉을까? 오케이. 어 좋은데? 된거 같애, 된거 같애, 된거 같애. 갑바! 이걸로 마무리하자. 뭐야? 아, 아뮬렛. 오, 좋아. 오케이. 포션 있어, 포션 있어, 포션 있어. 공격력 뭔데? 공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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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아래. 아, 야채장소에 뭐 할거 있나? 여기서 티어올리려면 뭐가 해야될까? 여기에 뭔가 들어갈 야무진거 하나 있으면 될거 같은데? 아, 갑옷에 보석 박아야되는구나. 아, 그러게. 지금 2라 남았나요? 몇라 남았죠? 막나야? 응, 한 칸 채울거야 이따가. 한 칸 채울거야 이따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구구기결단? 안되네. 흐흫. 나가. 잠깐만, 육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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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연, 자연, 자연. 자연. 계속. 오, 지린다. 오, 지린다, 지린다. 블루베리 봐. 잠깐만, 이거, 이렇게 세워도 받나? 세우면 못 받는거 아니야? 포션 흐르는 쪽으로 받을텐데? 그치? 계단식도? 육골드? 큰일나. 사용도 Anger 근데 요고, 요고 들어갈 자리가 있나? 이렇게 해버리자. 칼에 공속 주자. 20% 더 빠르게 트리거 당근 그냥 하나 해놔 당근 여기에 하자 빵빠르 빵빠르 다 봤고 다 봤고 다 봤고 다 봤고 다 봤고 다 봤고 풀템 야 방어력 뭔데 얘 빵빠르 빵빠르 스턴 빵빠르 돌스턴 빵빠르 돌스턴 돌스턴 빵빠르 독피해 빵빠르 흡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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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아 불가능 아 한번 저러고 막판 리프할게요 골드 막판 무패 우승 아무 대기나 할 것 같은 싱싱미역주의 서바이벌 제외 이걸로 하겠습니다 막판 갈게요 구버트 가 후라이팬 4 종수형 4 아니 카우 4 불을 쳐 4 4 4 4 4 4 4 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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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먼요 3점 갑옷 세일도 할만해 세일먹자 세일먹자 사모 어 덱 똑같아 근데 쟤 숫돌이 있어 그래서 졌어 이겼다 왜 더 바나나 같애서 야무지게 샀어요 싱싱미역 갑옷 버렸는데? 어떤데? 갑옷 들어갈 칸이 없어 어떤데 이거? 됐어 기다려 일단 사러 왔어 독도 있어 넌 방패 있어? 내 독이 있어 독이 있어 독이 있어 독이 있어 독이 있어 독이 있어 이득 어 스톨 생이라는데? 카드 뭐지? 플레잉 카드 지금 이런거 얻을 때 아니야 1피를 줍니다 끼어놔봐 어니 맨을 사랑한다 했잖아 아 근데 독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사나 아니 이대로 45 혹시 믿으시나요 저? 발 풀어줬네 보석함 안나오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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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거가 내가 보기엔 독이 더 빨리 돼야돼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나와봐 임시방편 오케이 일단은 안 이뻐도 모양이 아니 벌써 진화시켜 사기 아니야 뭐야 이거 다행시 다행시 하구요 미쳤다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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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갑박 독 독 독 독 독 피로 독 피로 독 독 독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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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좋아! 물약 안 썼고 업그레이드 해주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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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물약, 물약, 물약 남았어, 디버프, 독, 독 니가 먼저 떨어져, 왜? 나 물약 있어 물약 마셔, 독, 독 마녀 존스 형 나와봐 시비? 아, 보석함 있는데? 아, 킹석함 너무 늦었나 지금? 킹석함 너무 늦은 것 같은데? 킹석함 너무 늦은 것 같은데? 킹석함 약관 너무 잘못 읽었는데? 서바이벌 제외인데 어떤데?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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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오옷! 얘가 이거 맞고? 하나를 세우고 앗! 앗! 이 관이 자리가 너무 많이 남는데? 오케이! 얘 발동 얘 발동 근데 관이 이렇게 되면 중간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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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애플 세우기도 좋지 근데 파인애플 세우면은 이게 여기에 들어갈 게 안 들어가가지고 이것도 나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것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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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보다 많이 세졌어요 독 12 독 12 20 굿 여기서 더 강하게 간다면 지금 이겨야 되거든? 요고 요고도 나쁘지 않고 아니면 요고 요고 요고도 나쁘지 않고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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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갔어 들어가게 하고 베리 다 맞고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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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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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바이벌 무패로 갈게요 서바 무패는 좀... 소신껏 가세요 소신껏 음... 해님 어떻게 해서 소신껏 걸었으니까 다 소신껏 가시고 이거 한 칸 땡겨지나? 옆으로 안 땡겨지네 다음 물리학이 문젠데 잠깐만 가마를도 안 되고 오케이 근데 막... 정판돼서 집중력이 올라간 것 같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판에 올라가지 미안합니다 원래 인생이 그래요 왜 전판엔 안올라가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하려는게 이게 아니었어 내가 하려는게 이게 아니었어 일단은 이렇게나 이거 나중에 여기 세 칸 가방 나오면 저기 채워서 물약으로 도배해버리면 돼 한 칸짜리는 한 칸짜리는 나중에 대응하게 놔두고 포션 벨트는 일부러 이렇게 둔거에요 이 포션 벨트를 여기 두고 여기 세 칸짜리 채우고 나중에 포션 여기 일곱개로 해버리면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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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 어? 응? 지금부터 무패 가는거야 악마의 플라스틱 이거 여기다 붙여야되는데 어 낫이다 낫 두개 걸어놓고 배당받겠다고? 레츠고우 아 일부러 띄운거야 악마의 플라스틱 오십파르들 악마의 플라스틱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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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종료 한 번 더 이러면 포션가방이 들어있으면선 다 포션가방되고 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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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찾아 가방 찾아 갑옷 팔자고? 사십오 참아? 응? 사십오 참을거야 이거 사십오 참아 오오 오 아 애매하게 꺾이네 그니까 이게 별이 참 애매하게 있어가지고 얘가 들어와야 돼 얘가 들어와야 돼 이게 맞아 이게 맞고 어? 나 때문에 지금 엄청 센 거 아니야? 나 미쳤는데? 이긴 거 같은데 아이고 자 자 잠깐만 켁 근데 여기 이게 100% 되거든 나시 이렇게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아 이거 알았다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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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먹여야돼 이렇게 먹여야돼 이렇게 그럼 종수형 일로와야돼 종수형 이게 이거 양보하든가 이렇게 두개 하나만 양보하자 이거 두개 이거 하나만 양보해 어 좋다 어 좋은데? 그리고 공속하는거 어어 아이씨 야야야야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 진짜 모자는 치울 필요 있나? 됐다!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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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받고 받고! 여기 두 개 사이에 들어가고 됐어! 이거 엄청 센데요? 닷방! 디버프방! 이거 엄청 센데 지금? 아, 1골드. 아, 1골드. 어? 약초할 수도 있네? 오오! 당장 센걸로 가야 되는데? 좋아 좋아 나빠 디버프 독 녹 잠을 위한 게임 빌드업 넣을 준비 돌 돌하고 돌팔기 어? 돌 뭐야? 어어? 돌 업그레이드가 되잖아 177, 207, 207 체력포션 남아있고 강력한 체력포션 아직 남아있고 디버프 계속 걸어주면서 강력히 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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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진짜, 진짜 이제 무배 됐어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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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동복사 시즌 동복사 시즌 포션 포션 되게 좋은데?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아, 피해주는 거 좋은데? 강원도는 의미 없잖아, 이제. 디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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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한 번 쭉 빠지기! 좋고! 다음 막판인가요? 18라운드, 지금 몇라운드지? 17라운드? 왼쪽 위에? 왼쪽 아래 17라운드. 아, 다음판이 막판이네? 다음판이 막판이야?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걸 살 때가 아니야. 이걸 살 때가 아니야. 이걸 살 때가 아니야. 이런 거 하나 사볼까? 쪼롱이 하나 사봐, 쪼롱이. 오, 쪼롱아! 삼... 이게 최곤가? 이거라도. 이거라도. 가자 쪼롱아! 이 쪼롱이... 아, 이... 행운덱아닌 아니네? 이게 쪼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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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케요케요케. 반피되면 내가 이김 반피되면 내가 이김 반피되면 내가 이긴다니까 잘못 생각했는데 한 칸이 안 남는데 쪼록이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침새끼 어 잠깐만 되겠다 잘 생각.. 아니 안되지 됐어 근데 독버선 눕히기에는 독이 중요하거든요 한 틱이 오 쪼록아 됐다리 훨씬 더 좋다리 ㅇ.. 망랑 그냥 가야겠는데 딱히 없는데 256 256 반피되면 야 반피 뭐야 체력 왜차 체력 왜차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입니다 너무 재밌네요 게임 근데 너무 정신없이 했어요 그죠 지금 골드 왔는데 불가능 같고 오늘 너무 너무 정신없이 했어요 저 게임 미쳤어 둘 다 골드 같네요 이거는 정식 출시하면 또 나머지 덱 많으니까 재미있게 놀겠습니다 야 이게 데모 버전이야 근데 공짜로 할 수 있어 좋잖아 아 이거 뭐 스킨디 있고 하여튼 오늘 지금 다섯시 반인데 벌써 아침이 됐습니다 진짜 시간 삭제였다 그지 아무튼 너무 재밌었구요 이따가 밤 여덟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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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